반갑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또 이틀 휴방을 마치고 이렇게 수요일날 오공 3막을 켜낙을 하기 위해 이렇게 또 예 왔습니다 아 3막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2막이 풀영상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10시간 정도를 했어요 10시간 정도 했는데 1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어 나 뭔가 좀 청량감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막 뭔가 좀 에사비 어 얼음에다가 에사비 한 좀 에사비 좀 파줘라 음 오늘도 사자 옷 쓰실 여정인가요? 아냐아냐 어 아니야 빨리 끝낼 수 있어 어 나는 저번에 2막에 그 보스를 잡고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깨달음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패턴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배워야 되는 애들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 배워야 하는 애들은 어 괴랄한 어떤 그런 그 기믹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깰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5공에 정말 수많은 보스가 있지만 보스가 81개나 된대요 81마리가 보스가 있대요 예 근데 그 81마리들 중에서 학습을 해야만 깰 수 있는 애들이 있고 학습하지 않아도 대충 그냥 설렁설렁하면 뭐 일리트만에 잡는 그런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착각이 뭐였냐면은 1막을 맨 처음에 5공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막 처트만에 깨고 이런 애들이 막 있었거든 꽤나 그래서 난 내가 되게 실력이 있는 줄 알았다 어 그리고 처트만에 깨니까 어? 소울류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깨 뽕이 그냥 막 올라가 버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참막 히든까지 싹당하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히든의 난이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난이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이제 음료수 조금 마시면서 어 조금 에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환기를 좀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 5분 뒤에 시작을 해 봅시다 음료수 다 마시려면 한 5분 걸릴 테니까 게이밍 안경 게이밍 안경 아니에요 그냥 안경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제가 뿔테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아 좋다 어저께 대천해수욕장 갔다 왔어요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쉴껏 쉬면서 그러고 갔다 왔는데 하루에 400킬로를 운전하니까 뒤질 것 같아 어 어제 바이크 야무지게 탔습니다 음 아 원래 같으면 조금 일찍 킬 수도 있었는데 아 어제 좀 과하게 놀다 와갖고 음 음 그런게 좀 있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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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우스 좋네 참 버티칼 마우스 괜찮네 이거 7만원대 마우스인데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갖고 근데 요런걸로 게임은 못하겠죠 에 에임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건 안될거고 그냥 이렇게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 쓰기가 아주 좋은 마우스 같아요 어 DPI를 좀 높여야겠다 얘는 근데 여기서 왔다갔다 하게끔 해야지 아 부드럽고 좋긴 하다 야 레이저 마우스 내가 진짜 방송할때 쓰던 레이저 마우스를 나가프로라는 그 마우스 버튼 12개 달려있는거 15개 달려있는건가 아무튼 그 마우스를 한 5년 썼죠 5년 쓰다가 에 이제 무슨 마우스로 바꿔볼까 하다가 요걸로 왔는데 아주 괜찮네 어 아 GV280 차 썰 좀 풀어드릴까요 음 그래그래 차 썰을 좀 풀어주자 예 차 아주 만족스럽고 이제 제가 월요일날 차를 받았으니까 일주일간 이제 타고 타보고 괜찮으면 계약을 하는거에요 네 아직 계약을 안했으니까 계약금만 주고 이게 서비스 이게 딱 그거야 엔카의 그 홈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인터넷에서 중고 매물을 쓱 봐 어 요거 차 괜찮네 요거를 그러면 집으로 좀 주문을 해야겠다 집으로 딱 주문하면은 다음날에 주차장에다 갖다줘 어 그럼 이제 갖다주기 전에 이제 돈을 20만원이었냐 네 20만원을 딱 입금해줘 그 일주일 동안 쓰는 비용이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하던데 아니 일주일에 GV280 같은 차를 뭐 일주일에 20만원 갖다 쓰고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 악용이요? 어 일주일 그니까 20만원을 주고 차를 쓰고 내가 맘에 안든다고 얘기해버리고 차를 반납시켜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냐 이거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도 모르지 그냥 단순 변심이라면 환불시 소요되는 비용 학성용품만이 아니라 플러스 할거라면 10만원 15만원 보관하네요 또 아 단순 변심이라면 이게 이제 그냥 어 취소하시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생각보다 잘 안나가는거 같아요 차가 좀 별로네요 실물이 이러면 단순 변심인거지 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했을때 별로면은 빠꾸칠 수 있다는거지 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확실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20만원 내 이제 그냥 일주일 타고 반납시킬 수 있는거고 근데 애초에 그게 돈을 넣어야 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돈을 넣어야 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네 네 어 뭔 말이야? 애초에 돈을 줘야 홈서비스가 된다고 그 차량가격 아 차량가격을 입금을 해야 네 그러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맘에 안든 다음에 환불해주는 아 이거다 그니까 뭐냐면은 뭘 믿고 그 사람이 주는데요 차를 그니까 뭘 믿고 차를 주냐고요 이 차를 그냥 어 이 차 괜찮네 20만원만 입금하면 되는거지 그가 아니라 이 차를 딱 보고 이 차에 대한 계약금까지 200만원 정도를 넣어야 돼 어 거기다가 엔카 홈서비스 비용 일주일 치를 또 20만원 그러니까 220만원을 계약금으로 줘야 돼 주고나서 어 일주일동안 타려고 하는데 뭔가 차에 흠잡을 곳이 없어 암만 봐도 어 이거 신뢰의 부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 차에 이상 없는데 단순 변심이요 안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계약을 해야되는건 아니고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그걸 또 더 줘야 돼 그거 악용을 방지하고자 악용을 방지하고자 나온 시스템이 그거래 차가 1억이면은 1억 20만원 입금을 해야돼요 어 맞아 맞아 그래야 할 수 있는거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런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아무튼 이제 저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받아갖고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최종 계약금이 들어가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근데 일단 이틀간 타본 소감으로써는 뭐 흠잡을게 없어 괜찮아 괜찮더라고 그래서 어 아마 계약할 것 같아요 계약할 것 같고 어 좀 보여드릴게요 좀 보여드려 보자 어 이거 왜 안나오니? 네? 아 그게 게임방 게임화면이구만 게임 PC에요 게임 PC로구만 네 아 그냥 야싸리 게임 이따 할거니까 게임 PC로 돌려버리지 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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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으로 게임을 바꿔버리세요 왜 이러냐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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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세번씩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이게 뭐냐면 하얀색이야 하얀색 하얀색이고 세로고 치면 눌렀는데 왜 안되냐 됐다 됐다 맞잖아 2 2 1 5 5 2 8 0 9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지금이 발달이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문콕 방지 그거는 뗄나보네 근데 요 왼쪽이 하나도 없어 어 어 나는 오자마자 거슬렸어 문콕 방지가 없더라고 내가 오자마자 그 문에 이거 뜯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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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문콕 방지가 떨어져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세차를 엄청 세게 돌렸나봐 요즘 노터치 세차 있더만 거기다 돌린게 아닐까 수압 너무 세서 떼진게 아닐까 문콕 방지 그거는 뗄나보네 근데 요 오른쪽이 하나도 없어 어 뗐어 한쪽이 떼져있네 난 저러면 안되는 줄 알았어 문콕 방지 여기는 원래 안 달려서 나오나요? 근데 저 아저씨는 그냥 기사님이라서 차만 갖다주면 되는 일인데 자꾸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셨나보더라고 나중에 그냥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 아 그니까 이 저기 엔카 홈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20만원을 줘야되고 그게 있어 20만원을 주고 아 이거 화면전화 왜이렇게 귀찮아 이거 왜이러니 랄프야 자 됐다 이제 여기 클릭하고 해야돼? 아니요 글로벌 단축키 아니야? 맞아요 단축키 두개 들어가는거라서 형이 너무 급해가지고 두 번 연속으로 아니야 탁 너무 틱대고 어 되네 이제 탁 툭대고 어 오케이 아무튼 저 그게 있어요 그 일주일동안 쓰는데 20만원 그리고 차 갖다주는 저게 수원에서 차주가 수원에 있어 5만원이었어요 탁송비 어 탁송비 5만원 그래서 5만원에다가 20만원 거기다가 차 계약 금까지 200 얼마? 200 몇 십만원을 입금을 했어 응 그 만약에 내가 확당한 확실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어 이거 휠 얘기 없었는데 휠 좀 까졌네요 이거 그냥 갖다 반송할게 반품시킬게요 이러면은 이제 사유가 되는거지 왜냐면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휠 까짐에 대해서 일도 언급이 없었으니까 어 나 이 휠 까진거는 확실한 사유가 맞으니까 근데 나는 굳이 하고 싶진 않아 휠은 솔직히 뭐 그냥 크게 그런게 아니라서 어 그런거에요 음 그리고 그리고 차영 준겁니다 차영 준겁니다 차영 준겁니다 차영준 어 어 언제 있으면은 저기 하면 되지 휠이 갈렸네 그러네 휠이 갈려있네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막 트집을 잡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뭐 이정도면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새차도 아니고 아니 나는 내 주변에 차를 타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영상을 보여줬지 걔네들은 그냥 저거 뭐 얼마 안해요 다들 그러던데 근데 이거 인터넷에 올리니까 엄청 막 호들갑이야 팬카페에 올리니까 야 저거는 뭐 어? 좀 난리난 것 마냥 아주 호들갑을 겁내 떨더라 그래서 뭐야? 뭐지 이 온도차는? 그리고 휠 저거 하나 사는 거 있잖아 얼마 안하던데? 휠 사는 거 얼마니? 넨시스 저거 순정 휠이 20이면 30이었어 저 정품 순정 휠이 20 얼마밖에 안해 22인치? 어 23만원 그래 그치 그냥 복원하거나 그냥 휠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싸잖아 어 순정 35만원 순정 35만원이래 응 근데 복원하니까 싸지 그 얼마 안하잖아 이거 가지고 차 값만 뭐 거의 8천만원 육박하는데 아이 사장님 아이 차 받아보니까 아이 휠이 이렇게 갈려갖고 살짝 옆에 튀어나왔네 차를 상당히 좀 저 험하게 모셨나봐 에? 뭐 5%도 탔어요? 아이 좀 깎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200정돈 바로 끊어버리 아이 사장님 사장님 바로 반품하라 그러지 좀 오바 좀 하지마 오바 좀 아 나 진짜 기왕 살 마음을 먹고 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내가 발품 탈러 다니지도 않고 시간은 돈 아니냐? 차 알아보는 시간 가가지고 중고차 단지 가서 이거는 뭐가 어떻구요? 뭐가 저쩌구요? 가서 시동 걸어보고 어우 날도 죽겠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시간은 돈 아니냐고 맞잖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이건 뭘 대인배야 저 정도 까지면 그냥 10만원 받고 퉁 치면 되는거지 운전하는데 문제 있어? 너무? 새 차도 아닌데 오바들 하신다 아니죠 거의 8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를 산다면 기왕이면 더 꼼꼼하게 기왕이면 더 최고의 효율과 최고의 이득을 보셔야죠 네? 한두 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다가 그 저기를 두느냐인데 나는 엔카에서 그래도 어느정도 뭐 보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3만킬로도 안 탄 차야 3만킬로도 안 탄 차 크게 문제가 있을까? 어? 대인배가 맞는 것 같다 저 같으면 바로 반납시키는데 아니 휠값이 35만원 이래잖아요 그냥 목 같으면 휠 갖다 갈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네요 저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제가 시운전을 꽤 했습니다 저도 시운전을 꽤 했어요 한 200킬로 300킬로 정도로 해봤는데 해보니까 너무 괜찮아 잘 나가고 잘 서 어 문제가 없어 전자장비 싹 다 작동 잘해 전자장비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싹 다 만져봤어 1부터 100까지 싹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어 음 썬루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니까 아 휠 까짐이 좀 아쉬운데 다른 거 볼까 다른 거 보면서 고르는 시간 에 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홈서비스 이미 신청해버렸으니까 바로 또 반납하고 다시 오는 시간 이런 걸 다 생각을 해봐 시간은 돈이 아니냐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야 시간은 돈이 아닌가 나 저 차 보는데 한 시간 썼어 한 시간 대충 쓱 보고 아 지금 2만 킬로에 어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되는 저 차 중에서 22년식 중에서 어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되는 거 가격대가 다 어느 정도인지 쓱 보고 옵션이랑 쓱 보고 아 이렇구나 그냥 한 시간 정도에 고르고 빨리 와서 탄 거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계약을 나는 이제 하려고 해 네 음 누유 검사니 뭐니 이런 거는 싹 다 거기 엔카에서 보증해주는 정비소에서 싹 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문제없음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다 있더만요 체크 떠가지고 뭐 누유가 있느니 뭐가 있고 뭐가 하자가 있고 이런 거 싹 다 있더라고 다 올 괜찮다 그게 떴어 어 그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못 믿는 게 좀 있는 거 같아 중고차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그러겠지 근데 엔카를 끼고 하는 거잖아 어 엔카를 끼고 이거 28,000 응 28,000 암튼 그래서 저 휠까진 거 말고는 딱히 아 이거 왜 이래 아 자 오케이 딱히 휠이 왜 갈려있냐 아 메모리실 때 신발 좀 끼야 왜 지금 이렇게 앉으니까 아 그래? 그거 다 버튼으로 돼있어? 다 좀 눈이죠 응 자 이제 손대가 좀 있어요 조금 좋다 손대가 보여요 여기 이런 거 닦으면 되니까 응 근데 이 가죽들이 스크림도 안 보이죠? 응 관리 잘했네 여기 여기 딱히잖아 이런 거 긴 거 음 이 정도는 뭐 일단 세냄새냐 뭔가 이렇게 밟고있어 응 부드럽게 걸려요? 응 부드러워 응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응 달걀 오 여기 더 위 더 위 더 위 여기 이거 이 Gu 열일 날도 불 들어갖고 불 들어가고 이것 보여야 오 해봐 오 지른다 1점 오 이게 자동으로 되는거야? 누르고 있어야 돼 조금 좋구나 받으려면 한번 누르면 가네 일단 시계 누르면 한번 누르면 가네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거 있을까?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열어보시고 잘나와 이렇게 하고 요거 요거 하나 지금 요거 하나 근데 나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 뭐 같으면 차주가 준 10만원 휠 보건비 거기다가 내가 25만원 더 보태갖고 그냥 휠 하나 새걸로 바꿔버리면 그만 아니 살짝 그 이렇게 그냥 긁은거야 긁은거 어 긁은거야 차주한테 왜 파냐고 그걸 왜 물어보냐 아 진짜 나는 귀차는게 싫은 사람인가보다 형님 새차인줄 알고 댓글로 오지락 뿌렸네요 오받던거 죄송합니다 야 새차였으면 인마 야 인마 야 그거 새차였는데 휠 까져서 왔다? 나 바로 유튜브각 잡지 인마 어 현대차 사지 마세요라는 그 저걸로 해버리지 현대인증 중고차 서면되며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운영하는 중고차 사이트가 있어요 음 그거는 말이 안되지 어 그건 말이 안되지 그치 난리나지 새차가 저러면 아 이산만 타다보면 휠 좀 긁어먹을 수 있지 뭘 그렇게까지 저기를 해 뭐 사고 안나면 된거지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연비가 쓰레기야 gv80이 연비 개쓰레기차야 근데 그건 있더라 어 쓰레기인데 차주가 나름 한 2만 8천키로 정도를 타면서 어 연비가 9의 수렴에 있더라고 9야 9 연비가 9 그러면은 6.6에서 뭐 7.4 정도 왔다갔다 하는 앤데 9가 나왔다 아주 정숙하게 잘 탄거야 어 어 그동안 탔던거 음 그니까 험하게 안탔다는 얘기야 그냥 드라이브스루 같은데 좁은데 가다가 그냥 살짝 긁어먹었나봐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음 음 그리고 차에 좋은거지 그리고 오케이 오공 오공 이제 할거야 잠깐만 있어봐요 차 썰만 금방 풀고 어 이게 좋더라 이거 자동주차야 이거 보여? 지가 알아서 핸들 틀고 하는거 자동주차질이더라 이게 좋더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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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세대에다가 차까지 해가지고 요게 2억돈이지 요게 2억돈이라고 봐야지 어 바이크 세대에 차 하나 1년에 보험비만 한 200얼마씩 나가겠다 200얼마씩 바이크까지 다 합치면은 어우 그 뒷좌석 괜찮더라 뒷좌석 타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저기 아라마로 한번 드라이빙 해봤는데 딱 승차감 딱 얘기해줄게 그냥 럭키 산타페야 승차감은 딱히 기대할 부분이 없어 럭키 산타페 그게 팩트야 진짜로 어 뭐 그닥 좋지도 나쁘지 않아요 럭키 산타페 근데 산타페가 족같은 승차감은 아니야 절대로 여기서 승차감을 개선시키려면은 바퀴를 작은 걸 해야된대 그럼 짜세가 안난대 그래서 그냥 타기로 했음 로봇 럭키 라이빙 해봄소 소 synder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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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산 거 같애 잘 샀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GV80은 진짜 흰색이 맞는 거 같애 이 친구한테 진짜 미안하긴 하지만 그지 같애 어 진짜 걔 그지 차 같애 어 걔 그지 쌉 양카 같애 어 검은색은 진짜 베놈 에디션은 진짜 별로야 기본색 아닌 거 같애 저것도 옵션 색인 거 같애 그니까 옵션을 한 게 오히려 별로야 어 양카 같애 양카 역시 GV는 흰색이 맞아 어 GV80은 흰색이 맞아 흰색이 진짜로 우리 카페에도 은근히 또 GV80 타는 애들이 많더라고 어 차 키 누르면 앞으로 나가는 거 어 되지 그니까 오토파킹 할때도 그냥 차 키 누르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파킹하는 그 기능도 있고 또 내가 나갈 때도 그냥 차 옆에 낑겨서 타기 문콕도 좀 저기하고 그러니깐 옆에 너무 빡세게 대놓은 대놓은 그런 차주들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타기가 멋같잖아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 그래서 차 키 차 키 길게 누르면은 빼고 넣고 하는 거 다 되더만 세트에 어라운드 뷰 수동무 원격 주차 다른 주차이세요? 다 돼 다 돼 요즘은 다 된다더만 어 요즘은 다 된다더만 아무튼 간에 이제 차 이야기를 좀 살짝 해드렸습니다 어 저는 그냥 이걸로 계약하려고요 아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모르겠지만 아직 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뭐 한 300km 정도 운행해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어 괜찮은 차 같아 어 괜찮은 차야 그래서 타기로 결정을 저걸로 힐이었자고 조향이었자고 이러는 친구들은 느즈맡히 대리 뛰는 친구들입니다 지부 우주명차입니다 어 하하하하 대리 뛰는 애들이라고 어 뼈 때리지 말고 음 아무튼 이제 저 오공을 또 해봐야겠죠 오공을 상당히 겁이 난다 어 상당히 좀 겁이 나고 산막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또 어떤 보스들이 예 내 앞길을 막을지 상당히 좀 어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산막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자 녹화를 다시 한 번 누를게요 이거 오프닝으로 근데 쓰기에는 한 10분 정도만 얘기 안 하지 않았니? 그냥 다 합쳐서 제가 나눠 놓을게 산막 쳐놓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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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음료수 조금만 더 마시고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산막 낄 때까지 나는 오늘 방송을 계속 할 거라서 아우 셔 아우 셔 아우 셔 물 어디 갔니? 물 물은 없니? 음 물 좀 가였나 물 치킨 물 올려라 어 아우 음 물 마우스 5천원 아끼고 벌크 샀는데 존나 손해본 거 같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에 에 흐흐흐흐흐 벌크면은 이거 AS 해가지고 고친 거잖아 개 같은 거 에 에 에 근데 이거 고장나도 AS 2년 되겠죠? 직구나 병행 수입만 아니면은 됩니다 병행만 아니면 원래 벌크 제품이 포장이 없는데 풀박으로 다 있던데요 어어 그냥 포장만 간단하게 한 걸 벌크라고 해? 고친 게 아니라? 야 고친 건 따로 명칭이 있잖아 고치는 거는 저 애플에서 그 리퍼를 고친 거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치? 벌크 제품은 그거죠 환불 환불받은 제품일 거예요 아 그냥 단순 환불받은 애들? 네 그래서 포장이 없는 걸 거예요 포장 아예 없이 그냥 이대로 왔다고? 아니 포장은 있어요 풀박스인데 중국어로 돼 있다던데요 포장 박스나 아 중국어로 포장 박스가 돼 있었어 AS 되지 그냥 AS 되는 거지 AS는 되죠 이거 이거 제가 시리얼 키워봐 볼게요 봐봐요 이거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병행 아니야 그럼 병행? 병행 수입이라고 안 적혀 있었잖아요 구매처에 AS 받을 수 있겠지? 아니 그럼 문의를 할게 제가 형 산대 구매처에 가 어 그게 제일 빠르지 AS 안 끝나고 환불하면 되죠 그게 제일 빠르지 아 그냥 5,000원 안 아꼈으면 정품 그냥 딱 오는 건데 한글로 적혀있는 박스를 정품 사라고 말씀하시지 좀 뭔가 아 이거다 하고 바로 사버렸어 아니 나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있어 어 그게 있어 그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시간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 고민하는 시간이나 뭔가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나 원래 되게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제품 이게 또 다른 기능이 있는 다른 제품 혹시 있는지 그 인터넷을 막 찾으면서 그거를 정보를 막 어 어 막 흡입하는 그 정보를 많이 취득해갖고 최고의 효율을 사는 거지 그런 거에 엄청 그런 거에 엄청 내가 빠싹한데 뭔가 누가 이 마우스에 대해서 버티컬 마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나는 두세 가지를 나는 두세 가지를 더 알고 있어 어 정보를 막 그렇게 취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거다 싶으면 아 빨리 사자 아우 다른 생각하기가 싫어 머리를 쓰기가 싫은 거야 어 머리를 쓰기가 싫은 거야 늙어서 그런가봐 머리를 쓰기가 싫고 그냥 어 이거 괜찮겠네 어 뭐야 인체공학에 좋다고 살게 약간 대중 속에 대중 오공 싫어하시는 푸딩님이 오공을 응원하고 가신다고요? 푸딩님 그러면 제가 오늘 욕을 아예 안 할 테니까 한번 오공 잡는 거 보실? 오공 이 산막 깨는 거 보실? 예 욕을 제가 욕을 최대한 안 하면서 해볼게요 제가 욕을 하면 나가세요 아니 푸딩님이 내가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거 별로 안 어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그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무섭대 예 무섭대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래서 그런건데 아 푸딩님이 또 오공 깨는 것도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마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목이 좋아졌어요 예 오늘만 잘 버티면 제가 내일 아 스테이를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스테이를 음 그래서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 괜히 샀네 버티컬 마우스 아니 손 세워서 이 지랄하다가 갑자기 이거 다 잡으니까 착 감기네 야 괜히 샀다 아이 개갔네 이거 왜 산 거지 나 아 제가 말했잖아요 왜 산 양옹은 거 아 아 잠자리가 있는데 왜 뭐 어 아니 이거 딱 잡는데 어 뭐야 아 이게 역체감이라는 거구나 나도 인체공학적으로 좋다 그래가지고 뭐 좀 써보려고 탁 잡았는데 음 괜찮은데 하다가 기존 걸 다시 쓰니까 어우 착 감긴다 가볍다 부드럽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 포인트가 간다 클릭 정확도가 상승한다 야 이거 역체감이구나 이게 이 7만원을 하늘에다가 공중에다 뿌려버렸다 코우 상품으로 기어가 이것들은 뭐만 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가려고 그러네 코우 상품으로 예 그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 카페에서 바자회 한번 할게요 제가 넘기고 싶은 물건들 그냥 굉장히 싸게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땡처리해가지고 넘겨버릴게 카페에서 바자회 한번 합시다 바자회 아 진짜 창고방에 어마어마하게 뭐 인터넷 방송 장비라든지 뭐 마우스 키보드 뭐 진짜 의자 의자 책상 뭐 헤드셋 모니터 뭐 정품 맞아요 별게 다 있더라고 아 정품이야? 네 제품보는 돼요 아 제품보는 됐어? 그러면은 AS 받을 수 있는 거네? 예 근데 벌크랑 정품이랑 뭔 차이길래 5천원이 더 싸게 산 거지 내가? 그냥 포장박스 없는 게 벌크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득을 보았다 원래는 아 보았다 맞아 집에 캠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음 내가 나중에 바자회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샀네 이 마우스 진짜 괜히 샀다 이 마우스 괜히 샀어 화가 나네 왜 나는 7만원을 공중분해 했는가 어 어 하하 씨 그런 거 없나?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굴리지 않고 저 이렇게 조이스틱커 조이스틱처럼 철권 그것처럼 오락실감에 있는 그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마우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없나? 이렇게 하고 쓰는 거 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기어봉 형 저거를 사는 게 어때요? 뭐? 형이 원하고 핑거 에어마우스 사면 되잖아요 반지창 껴가지고 에어마우스 하는 거 돼? 있어? 핑거 에어마우스가 있어? 그거 쓰잖아요 작업하는 사람들 검색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 껴가지고 하잖아요 더블클릭 드래그 이게 된다고? 된다니까요 핑거 마우스가 있다고 지금? 핑거 에어마우스 있어요 진짜로 환불 때리라고요? 이거 환불 때리냐고? 네 일단 써보자 신체 그 인체 그거라고 하니까 인체 공학적이라고 하니까 손목에는 진짜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난 애초에 손목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왜 그걸 산지 컴퓨터 앞에서 보낸 생활이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의 절반을 컴퓨터 앞에서 아니다 나는 3분의 2를 컴퓨터 앞에서 보낸 사람인데 컴퓨터 앞에서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손목 터널 중근 플러스 뭐 거북목 플러스 뭐 뭔가 이 여기로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 어 그 왜 샀냐고 그냥 마우스를 세로로 집어보고 싶었던 뭔가 이게 너무 지겨워서 근데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다시 잡으니까 이게 선녀다 왜 마우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어 이거는 정말 별로다 어 원래는 손목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돼 그 클로그립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사실상 이것도 안 해 손목 자체도 안 움직여 나 이렇게 움직여 마우스를 어 잡고 몸땡이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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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걸로 근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도 쓰게 되고 여기도 쓰게 되네 어깨도 이게 진짜 인체공학적인 거 맞아? 어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회전근 약간 계속 쓰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 비효율인데 좋은 미사일구 붙인 제품일수록 크게 도움 안 되는 게 많아요 실화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9시 정말로 오공을 해야겠죠 제가 오프닝 토크가 너무 짧아갖고 조금 이제 잡서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에 자 시작합시다 아니 버릴 순 없고 그냥 쓸게요 쓰는데 아 뭔가 아쉽다 아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쉬워 음 자 오공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키고요 음 크로마키를 키고요 치고요 우리 푸딩님의 또 응원을 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정말 스무스하게 좀 섹시하게 깨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산막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황풍의 황자도 꺼내지 마세요 걔는 진짜 그런 괴랄한 그런 괴랄한 그 타이밍을 가지고 공격하는 놈은 진짜 내 살다살다 근데 공교롭게도 산막 막고 이름도 황자돌림이야 아 산막 막고 이름도 황자돌림이야 흥미 음 사운드 해놨니? 네 해놨습니다 EVT 모시기로 네 있죠 아 갑시다 가자 제가 오늘만 소리 많이 안 지르고 하면은 내일 푸딩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예 푸딩님이 이제 내일의 스테이를 듣고 싶어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스테이를 내일 싹 불러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말 많이 안 하면서 이렇게 좀 목을 좀 아꼈는데 자 이제 다음 다음 회로 다음 하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음 밤에 맺힌 하얀 이슬 50이 좀 뭐 패치되고 그런거 없어? 아 이거 스탑 그거 자꾸 렉 걸리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쩔 수가 없나봐요 언리얼5가 아직 불안정 언리얼5가 아직 불안정하다 하얀 이슬 오 귀여워 나잖아 이거 에? 이게 뭐지? 아이 무섭게 생겼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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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뭐야 시작하자마자 전투? 일단 내 부하들을 만나보아라 헤헤 존내기 아프지 응 정지술 그리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 잡밥은 옵션에서 RT 끄면은 좀 더 나다는데요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둘러 번역 좀 아니 뭐야 아니 번역이 덜 됐어? 아니 번역이 덜 됐어? 아니 근데 송구하다고 또 이렇게 또 이 게임의 모든 번역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송구하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또 사과를 하니까 이게 또 넘어가게 되네 어 사실 이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이 맞고 거의 나한테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보다 더 잘 만들었어 근데 이게 또 번역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또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넘어가지는 부분이야 어 뭐야 뭐야 공중무비 나오는데? 야 근데 번역 너무 안해놨다 이 자식들 잠몹이라서 그냥 너무 안담아야 돼 그래도 저런게 디테일 장인정신인데 뭐야 뭐야 아주 둔한 녀석이었잖아 뭐야 둔함이 아주 그냥 스테로이 로이더랑 어 저기 할 바가 없네 로이더네 로이더 그냥 둔해가지고 풍 보여주기식 풍선근육 어 둔해가지고 그냥 느려 느려 어 아 이런게 좀 아쉬워 투명벽 요거 좀 아쉬워 그죠? 근데 얘네 처녀작치고는 아 처녀작이란 표현 쓰면 또 내가 또 아프리카한테 경고 먹으려나 아 요즘 말하기가 무서워 죽겠네 아 전에 뭐 북한 동영상 돈에 보냈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빨갱이냐 너? 했는데 그걸로 경고 먹었잖아 처녀작같은것도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 세상에 첫작 총각작 아무튼 이 총각작이 총각작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단 말이야 게임을 얘네가 어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그 하면서도 야 아직 할게 이렇게 많이 남았단 이거 아직 할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다 에 사실 엔딩본 게임 많이 없어요 저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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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오랫동안 쉴 적에 그때 이제 비디오 게임에 참 재미를 알았지 저 뭐냐 그거 그 게임 가도보요? 아니 가도보에도 엔딩보고 맞아 저거 싸이버 펑크? 아니 무협 무협같은거 고스트 오브 스스이마 어 고스트 오브 스스이마 내가 근데 지금 2막에서 쓰던 비늘붙이 곰봉 쌍뱀을 이제는 좀 졸업을 해야되지 않나 언제까지 공격력 40다리로 이렇게 연명을 할 것인가 좀 기깔난거 무.. 공격력 우와 이거 뭐야? 비늘붙이 곰봉 반용? 그게 형이 잡았던 소열용 플러스 용가리 있죠 용가리 1막에 잡았던 용가리 저격용 야 이거 공격력 70이면은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가는거니까 한방한방이 진짜 세겠는디 요게 이제 입곤 데미지가 올라가잖아요 요거 끼시고 이게 입곤 종결묵이거든요 입곤 테크트립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곤이 내가 지금 쓰고있는거 아니야? 형이 쓰는거는 입곤이 아니에요 아 그럼 새로 왜 이게 입곤이야? 아 모든 입곤 스킬 아 모든 입곤 스킬의 피해가 일정량 증가합니다 이거는 입곤 어 올라가서 그냥 그 봉 타갖고 봉춤 아 봉 타가지고 때리는거 네 그게 입곤이에요 바로 만들어줄게 바로 만들어줄게 바로 만들어줄게 박본이에요 박본 아 오케이 근데 내가 2막 막보를 되게 느리게 잡았던 이유가 무기를 안 만들어서일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확인 곤충 붙여 어 방어 겁네 올라가는데? 야 이거 지린다 이거 한천립이 몇개 들어가냐 어 만들 수 있겠다 곤충 붙여 뚝배기는 잠깐만 이거는 모든 단약효과에 지속시간이 다소 아 단약을 내가 잘 안쓰는데 그니까 그 뚝배기 빼고 저 갑옷 중에 황풍 갑옷 있죠? 황풍 갑옷 3셈 만드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 곤충 아 곤충 세트가 따로 있구만 곤충 세트 아 곤충은 그냥 뚝배기 하나밖에 없는거네? 아 나중에 열리는거네? 어 이거 굳이 만들 필요 없을거 같은데? 황갈빛 정포 이거 지린다 방어력 48이야 분신과 원숭이 있는 몸에 황풍을 둘러 피해 감면 일정량 획득 나 분신 쓰잖아 머리털 뽑아갖고 그냥 저거 하는거 맞지? 맞아요 지리는구만 야 어떻게 방어를 이게 48이냐 지리는구만 오케이 요거 바로 만들어줄게 세트효과 어? 나 곤충세트 있네 근데 곤충세트 안써 황가리 훨씬 좋지 이거 특급이네 황갈빛 8갑옷 누적한 곰봉치를 1스텍 소모할때마다 단기간 치명타 비율도 증가한다 크 여러모로 좋다 약간 다다익성 그리고 거기다 맵이 지금 빈결이야 아하 이거 완전히 그거다 럭키 오공이다 아! 럭키오공이야 황갈빛 경각까지 3세트! 완성이 됐죠 지금 끼는 장풍야수 면갑이 아무 기능 없이 방어가 18 근데 곤충부처 삿갓은 방어 22 사 차이가 나는데 곤충부처 삿갓은 일단 쓰기가 싫은게 면상부야 이거 시체 시체 가면이야 시체 가면 시체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기괴한 어 정말 좀 역하게 생겼다 어 쓰고 싶지가 않아 너무 못생겼어 마치 여러분들처럼 인벤에 보면 어? 긴코대지 가면도 있네 어 단일템 근데 지금 장풍야수 면갑만한게 없네 어 근데 이거 뭐야 술을 마신 후 일정기간동안 공격피해가 다소 증가한다 장기간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피해가 다소 감소합니다 뭔 말이야? 내가 술을 안먹는데? 내가 술이 그거 포션이잖아요 아 어어어어어 포션을 먹으면 쎄지고 포션을 먹으면 쎄지고 안 먹으면 약해진다 안 먹으면 약해진다 애초에 내가 안맞으면 포션을 내가 자주 쓰긴 써 필드템으로 안좋고 이건 보스템에 좋다 맞지? 어 오케이 확인 어우 이제 뭔가 좀 손오공같다 이제 진짜 손오공같애 지리네 어 이제 진짜 뭔가 좀 느낌이 있네 스킬 찍자 특성재수행 봉술이지? 봉술 그냥 싹 다 없애거든요 어 봉술 싹 다 뭐야 화난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으로 입곤이지 입곤 내가 만들었던 봉 그 마스터템이 입곤 무슨템이라 그러냐 입곤 종결템 종결템 입곤을 입곤을 이거 보세요 좀 흥미에 보세요 입곤 많이 써요 아니 입곤은 내가 좋아하는 그거였어 처음에 일막 할 때 입곤으로 많이 썼어 내가 입곤을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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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곤으로 가자 입곤으로 가자 석권지세나 이게 좀 별로네 봉 타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건데 이게 데미지가 별로 약해 보여 그렇지 않아? 타격감이 별로 없어 보여 반복 잡을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명한테 둘러싸였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스킬 포인트 찍고 싶진 않은데 그럼 그 아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래 어떤 게 있는지 잠깐만 뭐가 온 거 깨워서 차지를 내가 거의 안 쓰니까 차지는 내비두고 3스택 곰 봉치를 터듣고 왜 이 라인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3을 다른데 더 찍어주라 이 말이야? 아니요 한 개만 더 찍으면 돼요 지금 9-10이잖아요 저거 뱅뱅이 찍으세요 뱅뱅이 아 석권지세 찍기 싫은데 석권지세 밑에 라인을 그니까 읽어보시라고 좋은 거 있는지 아 그냥 쓰자 그냥 한 번은 써보자 근데 이 권이 별게 없다 석권지세로만 가네 이 권이 좀 크게 뭐 나 이거 봉 잡고 뱅글뱅글 도는 게 왜 이렇게 별로 안 세 보이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봉으로 후렙해야지 몸으로 자꾸 그냥 봉춤이나 추고 있어 아 존나 못 믿어 일단 뭐 질풍 휘감기까지는 어 배웠어 석권지세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연결하고 석권지세 시안하고 피해감면 그리고 명중한 후 무거운 곰봉을 연결해서 어 질풍 휘감기 아 이건 질풍 이건 지금 곰봉치 2스택짜리구만 잠깐만 쓰고 아무도 쓰는데 응 그리고 사고 좀 길어버리네 해보자 해보자 됐지 이제 스탠스 위로 위로 눌러가지고 이권으로 바꿔줘 응 입곤으로 바꿨어 그래도 무기 자체가 지금 입곤 이 스킬트리의 종결템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거 봉춤 이템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템 못 만들거나 그런건 아니지 네 아 갈순 없고 아 갈순 없고 아 재료가 정해져있기때문에 만들어두구만 안 만들어두구만 형이 이 무기를 만들때 썼던 재료들이 다른데 들어갔잖아요 아 재료가 겹치는 경우가 없다 오케이 에에에에 에에에 에에 난 눈번이 원숭이 에에 깨워야지 에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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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우? 디엄 이거나 맞어라 이 개제끼야 헤헤헤헤 오 아 뭐야 죽을때 두대 때리고 죽네 오 졸렬해 와 졸렬해 완전 졸려라잖아 그니까 공격력 두배가 진짜 크다 와 졸라 센데 그냥? 미쳤는데? 왜케 세냐? 자 이 PC 유저들만 이 모드를 깔면은 할 수 있다는 이 미니맵 모드 제가 이거 이..저기 2막 할 때 어? 미니맵 있었어요? 패치됐나보다 오케이 하지? 응 플스는 못해 최고의 게임기는 역시 PC야 여기서 뭐 하나 꺾으라고 그랬는데 요거 요거 오케이 늙은인삼 팰 수 있는 애가 따로 있나봐 이런 애 혹시인데 못 패나? 어 깨지네 아 이거 깨니까 또 기운이 들어오네 좋았어 그니까 다른 스테이지에 바구니 같은 애들이구만 항아리 같은 애들 어? 자식 죽고싶나 이 새끼가 죽고싶나 이 새끼가 오오 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기술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어제 어제 여러분들 그 바이크 타고 대천 해수욕장 갔단 말이에요 한 일곱명이랑 근데 물어보더라고 형님 오공 재밌어요? 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사겠던데 진짜 재밌어요? 야 인마 그 보스 여드나나야 여드나나 보스가 에헤 진짜요? 저 엘드링도 이해차나 있는데 졸라 재밌겠네 야 그리고 7만원도 안하는데 이거 사라? 뭐야 정지술 으으으으으으으으읔 holwell 오오오오오 알았어 맞아 임마 이 새키야 야아아아 아 내 스타일이 이권이랑 잘 어울려? 그래 난 이게 좋더라 어 이 새끼 뭐 독가스를 뽑는데? 얘 설마 근데 2페이지 있고 이런 애는 아니겠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지금 1틈 안에 잡는건데 이거지 오 죽었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하하하하 오늘도 영화같은 플레이 가자구요? 그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네 영화같은 플레이라 아 고생 졸라게 하고 마지막에 약간 뭔가 그런 느낌으로 아냐아냐아냐 영화같은 플레이 별로 하시지 않구요 자 특성 어 이거 뭐야 이청노 아 이마 깼다고 이것도 준거야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는 곳에서 과거의 여운과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팔방경청 모든 첫 스택 연속술의 무적시간이 다수 증가합니다 어 어 명종소리 바위 육신이 적을 튕겨낼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지만 바위 육신 나 안써 몸을 갑자기 힘 빡 줘가지고 약간 그 중국의 그 무술 있잖아 순간에 힘 빡 줘가지고 이렇게 나우막대 같은거 후려쳐도 저기 이겨내는거 그게 이제 바위 육신이야 이 게임에 어 그리고 귓가 바람 속 어 금강철개 맞아 회피 후 단기간 공격력이 다수 증가한다 쓰읍 모든 첫 스택 연속술의 무적시간? 이게 뭔 말이야? 그거 그 아 곰봉치 쓰는 기술을 썼을 때 무적시간이 형 다 때리다가 그 강공 때리잖아요 어 그 강공 무적시간 말하는거 아 강공 때릴 때 무적시간 근데 형 몇번 안쓰니까 3번이 낫는거 같아 나도 회피 후 단기간 공격력이 증가한다 봉수를 터득해봅시다 이건 하나 더 모아가지고 입꽃 마음에 든다 어우 좋아 봉타고 올라가는거 야무죠 옆으로 가는길이 뭐있나? 여기 못가는데? 아 다른데로 해서 가나보다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어 어 어 되네 그니까 이제 좀 오공 느낌 나죠 봉이 묵지가니 예 마치 이 이거 여의봉이라 그러죠 여의봉 어 여의봉 여의봉 그니까 이 봉이 묵지가는데 거기다 끄트머리에 약간 좀 돌기같은게 어 아주 뭐 저 돌기같은게 이렇게 예 아 또 사용자의 이렇게 그립감에 아주 그 좀 어 기분좋으라고 예 이런게 또 있으니까 아주 좋다 음 잠깐만 발길질 한번 하는데? 아 죽어서?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 꾹 누르고 있어야 될 것 같애 앞에 있는 피 좀 많아보이는 전만들 어 아니 아니 또 한번 때리고 마는데 저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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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이 새끼가 아 누르고 있어야 된다 아 누르고 있어야 되네 대좋은데 잠 못 자는데 야 미쳤는데? 아 근데 기력이 다 고마리란다 아 그러네 기력이 좀 다네 기력이 없으면 아 아 스테미나가 기운을 얻었다 그리고 기운을 얻었다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위로 올려가지고 길을 한번 빨아보시죠 저 옆으로 어떻게 빠지지? 설 어 돌아가야되나? 들어가는 길이 있나? 일단 좀 돌아서 가볼게요 여기 훌륭한 길이 있네 일단 이런거 채집해줘야돼 여깄다 올라가는 길 후 컭 어 어 어어어 야 이럴래 왜 이렇게 어이 씨끼봐 뭐 해보자 이거야? 뭐야 갔어 또? 와 얘네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신다 아이씨 아 2대1 진짜 열받네 안되겠다 와 너 좀 맞자 아니 어우 시야가 너무 안좋아 좋았어 자 여기서 쭉 진행을 하면은 앞에 3마리정도 있네요 어응 발차기 이거 좋다 되게 별로인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킬이야 일로 가면 어 여기 이렇게 해서 왔잖아 여기 굳이 내려갈 필요 없을거 같은데 여기 보물상자가 여기 왔던데 아니냐? 왔던데 아닌가? 일단 상자를 그럼 까봅시다 어 어 뭐야 헤헤헤헤 수고염 어 어 왠지 왔던데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 왠지 보스 넣어야 될거같은 분위기인데 절반 먹으며 염불하고 불경 읊고 마음 비우고 욕망 떨쳐낼 자 몇이 나아 될란지 니 꼴을 봐라 이런 눈보라 속에서도 죽기 살기니 너도 필시 그걸 얻기 위해 고생이겠지 니가 오기 전에 점을 봤는데 말이야 뭐라고 적혀있었는지 아느냐 가만히 있을지언정 행하지말고 재능은 있으나 운이 없네 헤헤헤헤 니가 죽을 자리를 찾아가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다만 나 얼굴 불알같이 생겼지 헤헤헤헤헤 나 소서천토지신 이곳에서 천명자를 기다리겠다 뭐야 어 뭐 내가 운전하는거야? 아 컷신 컷신 조회 아 제가 더빙하는 톤은 딱 4가지를 돌려 쓰는거야 뭐야 이녀석 예 네 놈을 지키겠다 안녕하신가 흐흫 하흫 그러기 그건 안녕하세요 4가지 돌려쓰는거야 하하핳 어? 목소리 4개 에 하나 또있어 안녕하세유 다섯개 어 뭐야 나 어디로 온거야 벗어있는 작은 사당 봤지 그 안에 너한테 필요한 물건이 숨어있다 네 땅에 주인이 없는 틈을 다 얼른 가거라 절대 오래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하하 여기를 갑자기 왔으니까 여기를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겠네 보니까 옹기주식 하긴 해야돼 지금 술병에 술도 좀 쓰고 피도 많이 없어서 옹기주식을 하는게야 어 여기 완전 오픈월드 그 잡체인데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어이 너무 광활하잖아 어 저거 보스 같아 저거 나 누가 봐도 보스지 저거 저거 보스가 있겠다 저기 일단 여기는 한번 밀고 가야될 것 같아 여기 이거 보니까 약간 떠오르는거 없어 여러분들 OTT 중에 킹덤 킹덤 맞아 킹덤 떠오르네 드라마 킹덤 드라마 킹덤 안 본 사람 없지? 잠깐만 이제 수행을 좀 하고 가자 봉수를 어 어 킹덤 안 봤다고? 헐 킹덤 꼭 봐야되는 작품인데 레전드인데 킹덤 어 나도 오징어게임보단 킹덤이 더 낫다고 생각해 오징어게임보다는 킹덤이지 엥끄 되게 잘만들었어 랄프랑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봐버렸잖아 시즌을 오징어게임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나온다고 하네요 형 이거 인삼괴물 너일줄 알고있었다 에헤 인삼 에헤 인삼 인삼 에헤헤 에헤 아냐죠 허헤 진상공무산 제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운을 내놔라 와 근데 진짜 한방한방이 졸라 강력하네 졸라 세잖아 이거 아니 나 산막 되게 쉽게 깨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너무 쉬워 지금 엘든링은 제가 재미를 못봤던 게임 이거 502 게임 만들때 전략을 잘 짰어 처음부터 졸라 어렵게 만들면은 하고싶지 않을거 같으니까 1막은 되게 약간 플레이어가 게임을 스스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설계를 했다 그래야되나? 그래서 난 진짜로 내가 착각에 빠져갖고 어? 나 소울류에 좀 재능이 있는듯? 그래서 하게 되버린거지 이제 멈출수가 없는거고 그래서 귀엽고 귀엽고 하는것이다 1막을 해보면 다들 느껴 어? 내가 좀 하는듯? 다시 본격 있는게 엘든한이 엘든한이 그런게 어디 이런버 헤헤헤 아주 좋다 아주 좋아 그것이 너의 냄새를 기억하는구나 헤헤헤 그 원숭이는 살아생전 도처에 울며 불며 사정하더니 죽어서도 후선들을 해치는구냐 내 놈들이 하나둘 제 발로 찾아오니 말이야 주머니 가득 차서 터질 지경이구나 황금룡아 이제는 법선을 털으니 이 스승을 위해 저자를 한번 시험해보거라 얍 이린hop 오이 뭐야 이웃 어이 원숭이 내 제자가 될 자격 있겠느냐 황금룡 오 뭐야 워우 오우 시잇 오오 어... 나 공중몸에 약한데 어어? 야야야야 뭘 뭐냐? 야 아니 미친거 아니냐? 야 뭐 뭐 했다고 뭐 뭐 뭐 뭐 뭐 뭐 아니 이제 한 번 피했다 이제 한 번 아 참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얘를 야야야 아우 아우 얘 뭐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얘 라이프야 커피 시켜라 아니 커피 있어 있는데 좀 너무 얘 야 뭐 히든 몹이냐 얘 아니요 메인 스토리야? 네 메인 몹이냐 어우 어우 나 얘 히든 몹이었으면 그냥 비껴갈라 그랬는데 아니 뭐 저런 새끼야 다 있어 이거 완전 도롱룡 아니야 도롱룡? 황금 도롱 아니 근데 붙을 수가 없어 뭐 붙어야 뭐 때리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어 아 아 이거를 흠 와 너무 아프게 때린다 얘 미친놈 아닌가 피하면 뭐해 때리질 못하는데 소리엄 지르고 꼬리치기 소리 지르고 피하기 피하기 아 뭔가 그래도 공격하기 전에 뭔가 약간의 경직이 있네 얘가 이때 깡 괜찮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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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뭐 어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얘가 뭘 다 쏟아붓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좀 뭐 지칠라나 그때 패야되나 일단 피하기부터 계속 해봐야겠다 어 내가 강해진 만큼 또 보스도 강한 놈이 나오네 음 아 근데 나 이런 애들 너무 싫어 거대한 애들 자 그거 잘 피하자 2011 아 팩턴 여러가지네 랜덤으로 하네 다가올 때 소리지르고 꼬리치기 한번 하지않나 그렇지 아냐아냐 저 저때 이쪽댜 progressed 아 이거 물기 우웡 하고 돌면서 대가리부터 들이댔 이게 제일 아픈거 아우 아프라 아유 꼬리치기 아프다 지금 지금 아 두번 세번 두번하고 승천하고 이건 이건 어떻게 피해 아 뭐야 와 정풍주 일단 초반에 면상 들이밀면서 오는거 그거를 피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걔가 피를 그냥 70%를 깎아버리더만 그것만 좀 조심하자 일단 덴비라 바로 오진 않을거고 소리 지르고 오겠지 3단 찍고 이거 아냐 여기서 와먹을거야 소리 한번 지르고 어 아 아 아 개새끼가 급발진을 겁나 하네 정풍주의 맛을 봐라 쥬발놈아 정풍주의 맛을 봐라 까맣기 모든걸 쏟아 쏟아 부어야지 모든걸 쏟아 쏟아 부어야지 모든걸 쏟아 쏟아 부어야지 얘도 약간 붙어야되는 스타일이네 반피는 어떻게 뭐 어설프게 깎긴 했는데 들어와 들어와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잘 할 것 같은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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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수 쓰게 얌마 내려와 아 이건 어떻게 피해야되지 깡 잘 맞았다 이거 깡지수 쓰게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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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쉽게 말하니 뭐하니? 정말 쉽게 말하니 드래곤 드래곤 이러한 유대에 들어온 이상 쉽사리 열받을 생각은 집어치워 아 구독에 계속 근데 뭔가 맵이 계속 바뀌니까 좀 이 산막은 좀 특이하다 어 이번에 온건 신선이나 요겐이야 깨니까 자꾸만 어디로 가버리네 이거 아주 익숙한 내린애군 새로 왔다니 중고 왔는데 가만있지 뭐야 이제 정지술 정지술 어? 정지술 못쓰게 됐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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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정지술 써도 쓸 수 있다 뭐야 뭐야 아니 뭔데 야 씨발 개새끼야 어디가 오 wob adversity 월 напрStr.. 원칙 amo 고 й 음, 뭔가 저주에 걸렸던 것 같다. 번개 피해로 변환. 저게 번개 이성. 헉, 번개봉이 생겼네? 이것도 만들어볼까? 공격력은 똑같은데? 내려찍기가 번개 피해로 막힌다고 돼있잖아요. 내려찍기가 뭐지? 그걸 이제 스킬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뭔가, 어우, 되게 또 새로운? 무기에 이제 이펙트가 들어간다. 아마 일반 공격, 막타가 내려찍기일 거예요. 내려찍기가? 벽코드 라인 한번 보실 거예요. 내려찍기가 없어요. 내려찍기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일반 공격에 있어요. 근기에 있을 거예요. 근기, 부에 라인 한번 보실게요. 여깄다, 내려찍기. 일반 공격은 막타 맞을 거예요? 어, 일반 공격은 막타네. 근데 막타 때리기가 좀 빡세긴 하던데. 근데 그거를 때리려면 이제 그, 파우타 때리다가 회피한 다음에 그, 콤보를 이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퍽이 있죠. 아마 찍으셨을 거예요, 형. 퍽이 있죠. 내려찍기. 가벼운 공봉? 4번. 그러니까, 평타 4방일 때 나오는 게 바로 저, 내려찍기구만. 적을 6회로 명중한 경우. 가벼운 공봉, 아. 아. 연속으로 6방 때리면은, 내려찍는다는 거잖아. 네, 그건 맞는데, 요거를 보시면. 뭐, 왜 이래? 굳어버렸나. 게임이 왜 이래? 왓? 뭐, 게임이 왜 굳어버리냐? RT 끄라던데. 뭐야? 강중하시죠. 지금까지 게임한 거 날라가진 않겠지? 그건 아니야. 정지수를 그대로 맞아버려. 자동 저장이라서, 이 게임이. 아니. 그냥 컴퓨터가 굳어버린 거 같은데? 마우스 움직이는데. 정지수를 제대로 하잖아. 소리 들려요. 게임 소리 들리잖아요. 참. 참나. 아니, 윈도우 다시 시작하는 중에서도 소리가 나온다고?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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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력찍기가 단일공격에서 광역공격으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행님, 그래 좀. 정지수. 음. 야, 이거 왜 이래?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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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꺼졌네, 컴퓨터? 어, 뭐 아무 반응이 없어, 컴퓨터가. 야, 전원 버튼 좀 눌러봐봐. 아니, 뭐야. 게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됐다, 꺼졌다. 전원 버튼 눌러봐봐. 좀 누를게요. 길게 누르지 말고. 한 번 눌러봐. 뭐 들어가 있어? 굳은 거야? 프리징이야 뭐야? 프리징이라기에는 윈도우랑 다 살아 있었는데. 아마 게임 때문에 뻥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눌러라 그러면. 컴퓨터 이런 식으로 끄는 거 안 좋은 건데. 어이가 없네. 게임 잘하다가 이게 뭐야? 먹태 좀 해주라, 먹태. 먹태 없어요. 어? 먹태 없어요. 먹태가 없어. 먹태가 없어? 네. 왜 먹태가 없지? 다 드셨으니까요, 형님께서. 전 다. 아니, 컴퓨터는 왜 안 켜져? 야, 컴퓨터가 막 가버린 거 같은데? 켰어, 켰어. 됐잖아. 어, 됐다. 이거 모니터가 이 시간에 좀 걸리더라고요, 이 시간이. 아니, 어떻게 이러냐. 뭐 게임 하나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도 가면서 튕긴 적 없는데. 형이 지금 풀옵션에다가 싹 다 올려놨잖아요. RT를 꺼야 된다니까요. RT 켜고 하는 거 말이 안 된대요. 이거. 게임 최저파가 병신이라서. 그래? 네. RT를 꺼? 네. 아니, 암튼 그 7950X에다가 4090으로도 루스터터링 생기는데. RT를 끄면 좀 괜찮아지. RT를 끄고 그냥 울트라 샘플링을 100으로 놓고 하는 게 더 나왔대요. 슈퍼 샘플링을. 아니요, 하세요. 모드 때문에 CPU 로드율 100 찍는다고 했거든요. 모드 깔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레이트레이싱을 꺼야 된다? 네. 아, 짜증나네. 프랭크 버거 좀 시켜라. 웍트에서 프랭크 버거로 가신다. 음. 그게 그렇게 된다. 음. 슈림프 버거 하나랑 오징어링. 정... 프랭크 정식을 시키라. 이 말할게요. 음. 이제 프랭크 열다섯 번째 주문이 되겠구만. 프랭크 버거에다 한 20만 원 썼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알아, 여러분들? 저 프랭크 버거 먹방 안 하면서 먹을 거니. 게임하면서 우적우적 하면서 먹을 거니. 게임하면서. 어, 저거. 수직 동기야. 모션 플러. 어떻게 꺼, RTX. 수직 동기야. 거울 없어요. 화질, 화질. 슛셋 놔두고. 꺼져있는데요. 꺼져있는. 꺼져있는데 이래. 슛셋만 봐봐요. 저 선명도 100으로 넣던데. 아, 근데 4K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다시 50으로 낮추세요, 지금. 아냐, 아냐, 4K가 맞지. 아니, 4K는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프레임 맞아, 이런 게임은. 120 넣어요, 120. 120이죠. 60이면 쳐맞아 죽어요, 형. 60프레임. 멍청아. 최대, 최대. 그러니까 이 게임. 아니, 그럼 플스나 액박 유저들은 다 쳐맞아 죽어? 걔는 60프레임으로 게임하는 거고.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는 게 맞다고, 4K에서. 선명도 100으로 넣고. 아, 좀 하드웨이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아니, 게임 자체가 120 지원을 하는데 왜 저걸 60으로 제한한 거냐고요. 60으로 해놓으면 더 작은 자원을 쓰면서 뻥 날 일이 없겠지. 바보, 멍텅구리, 해삼, 말미잘. 이... 하... 이 무화과 대가리야. 어쩜 저럴까, 얘가? 최소 주목 금액이 안 되는데요? 맞춰서 해라. 어, 잠깐만. 왜 이래? 60프레임? 어? 간수 떴다, 간수. 나쁘지 않겠는데? 피가 계속 달고 있네? 다시, 다시, 다시. 아, 근데. 140프레임 보다가 이거 2프레임 보니까 좀 뭔가, 뭔가가 뭔가네. 결국엔 형이 무화가 인증해버렸지. 어, 싸무러. 어, 싸무러.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아, 그만해! 너루 궁뎅이? 어, 갈담? 너루 궁뎅이? 여긴 뭐 지옥이야? 뭐야? 감옥이요. 아까 그 이상한 원숭이가 형, 막, 저거 했잖아요. 내가 이제 남친이 없는거야. 그 녀석의 신면이구만. 아, 저 위에 있는 새끼죠. 너 딱, 딱, 딱 기다려 너. 너, 너, 너 죽어 너 나한테. 너 고대로 있어라. 야, 근데 슈퍼 샘플링 100으로 해놔도 크게 뭐 프레임 드랍이 크게 없는데? 아까 그 구간에서 좀 뭔가 문제가 있었나봐. 뻑이 났나? 뭐, 뭔가 문제가 있었나봐. 저기 못 올라갈라나? 맵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아, 올라가서 죽여버리고 싶네. 그럼 이 맵의 최종보스는 아까 그 원숭이겠네. 됩니? 쩝이 ner. 방금loe의 właśnie. 안내 starter. DDR vadı Kristen verdi Bridger 와 이 새끼봐라 고공 비행을 해 아 저놈인가보다 안녕 갈대요? 어 뭐야 이 새끼 어디로 갔어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놀래라 놀랬잖아 이 새끼야 더 있네 아 얘네가 날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다시 나오겠지 오 뭐야 이 새끼가 아 뭐야 어디갔어 안나오네 여기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는 이 종은 또 뭐야 좀 이상한 세계네 여기 공포스럽고 공포스럽고 음 김호호지말고 이거 쳐맞아 이거 또 맞고 우오오오오오오오 아! 좀! 좀 좀 좀! 아 보스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스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 어! 저기 뭔가 올라가는 그거네 여기는 미니맵을 보면 되게 뭔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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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꺼내주자니 아! 저 큰 칼드네 되게 막 공격을 어우 진짜 세긴 세다 근데 이거 뺑뺑이가 야무지긴 하구만 정말 야무지구만 음 스테미나 소모가 너무 크긴 하다 내가 못 잡은 것은 없는지 어어어 또 누가 날 미치게 만든다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이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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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로공댕이군요 노로공댕이 버섯 오! 어 아파이 오오오! 오오! 오오오! HELP! HELP! 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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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으 이거나 뭐고 어? 응 죽어 다음은 야 이거를 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잠깐만 왜 떨어지는 거야? 나 다시 올라가야 돼? 와 저 야 이걸로 날 짜증나게 한다 아하 그렇단 말이요 아 나 물약도 없는데 아 오잇 오히려? 좋아 화살 맞을 때 이렇게 아 저 바꿔야 되잖아 기술 은신 드세요 은신 기화조 피화조 맞나 이거? 아 정풍조 잠깐만 나 장신고 뭐 새로운 거 되게 많이 얻었는데? 기력 회복 속도 증가 빙겨자 대신 치명타열자 증가 에이 별로 음 이게 괜찮은데 장신고는 이걸로 쭉 가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법술 정비 에서 요거를 바위술 기화술로 좀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저 위를 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거지 아 근데 옌병을 너무 그냥 뛰어야겠다 여기 이런 새끼들 사실상 잡을 필요가 없는데 아 또 시작됐네 젠장알 아 언제까지 뛰어가 어 아이 꺼져 그 이 저주가 얘한테 저기해도 상관없다메 아이 그 얘 잡아도 저주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2층까지 빨리 올라가 버리려고 여기 아 또 할 수 없는 놈 있지 야야야야야야야 아니 뭐해 여기까지 쫓아와 여기까지 안 왔겠지? 어 갔지? 됐어 물량 하나 마시고 물량 하나 마시고 아 아이 거참 여기 되게 까다롭네 여기가 일단 박쥐부터 잡아야겠다 박쥐따이에게 정지술 쓰다니 여기까지 온게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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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악노무새끼가 개노무새끼가 높이 떠있는거 이끼없기 비열하게 꺼지고 들어가시고 자 여기는 그러면은 외나무다리 내가 아까 떨어졌던 곳 여기는 싸 해서 렌 에헤 에헤 나 잡아봐라 휘발놈아 이 개새끼야 어 잠깐만 어 에 무슨 짓이죠? 무슨 짓을 하시고 어 아니 뭐야 아 어 죽고 다시 할게 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보정을 안 시켜주냐 저거 뭐 먹는건가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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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풀이 대상 뒤에서 진짜 세게 진짜 세게 곰봉으로 머리 뒤통수 한 대 딱 딱 화풀이 화풀이 대상 나의 화풀이 대상 어 그냥 두개굴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거야 에 아 또 온다 또 온다 거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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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어어어어. 지렸다. 지렸다. 꺼져. 꺼져봐. 일단 꺼져봐. 일단 꺼져봐. 일단 꺼져봐. 와 여기 좀 짜증나는 곳이네 저장을 해버릴까 올라가서? 그래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구간들은 쉽게 넘기자 내가 뭐 딱히 요행을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이런데 좀 넘겨주는게 맞는거 같애 얘네 언제까지 잡으면서 여기 이 무관지옥에서 새끼 상당히 건방지네 어? 건방져요? 박치기 박치기 맞어 이거 맞어 죽어 죽어 어 여기 저장하는 곳이 있구만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진행하는게 맞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잡으면서 계속 뚫을거야 어 안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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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방금 형 옆에 구덩이 있었잖아요 응? 구덩이라니? 구덩이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방 잘 하려고 뭐야 굴이! 운기조식하며 그만이야 구덩이라니? 구덩이라니? 여기 구덩에 보스가 있다고? 아니 아니 아니, 미친 게 있잖아. 니가 좀 짜증났던 앤가보네? 아이 씨X 아니 근데 보스의 그 저주를 풀 수는 없는 거야? 저 위에 있는 보스를 잡으면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와... 여기보다 더 위층이 있어? 네, 거기 나가는 곳에 보스가 있거든요. 나한테 계속 저주 거는 새끼? 아, 젠장 짜증나네 진짜. 아니 나한테 왜 일로 떨어지는 거야 자꾸. 에이, 정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에헤헤헤헤. 그리고 말이죠. 정지수를 좀 드세요. 아아아아하하하하 아파요. 이거 한번 드시구요.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이걸 피해. 도대체 맞아라 어후, 그만해. ㅅㅣㅅㅅicional ıl 뭐야? 아이씨 바 아잇쌔 아 그만해 아잇쌔 그 아잇쌔 아니 도가 지나치는데 얘 아니 아잇쌔 아까 그 용은 좀 어느정도 좀 뭔가 좀 그 제법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이 새끼는 딜을 언제 넣어 지밖에 모르는 새끼야 아잇쌔 너 아가리 닥쳐라 죽이기전에 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아잇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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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rij 안 맞으면 끊 아잇 아잇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다가가설 수가 없어 이거 이거 완전 닥터스트레인지 같은 새끼네 이거 아이구 아이구 아야야야야야 그만 아니씨 아씨 다시 알았어 근데 능지 패턴 레이저는 한가운데 있으면서 네모가 갔다가 좁혀질 때 점프 폴짝 야 하고 그렇게 피하는 거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지만 딜 할 때는 기둥 뒤로 도망가는 거야 기둥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그럴싸한 개그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 피하 아니씨 어? 아니 안녕하세요 아 확인 무자비한 놈이네 무자비한 놈 무자비한 놈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내 친구도 좀 소환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 다음에 나 인사할게 안녕 개시할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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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 아 경지 왜 이렇게 심해 어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건 토망 토망 수 동생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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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 그만해 그만하라고 너 가만있어 그만 아 짜증 졸라 이빨이 나네 어 이거 시작됐다 시작됐다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여기 여기 이 어 뭐야 아니 아니 아이 씨 아 아 그만해 좀 두번인가 하지않나 아 씨 아니 뭐야 와 아니 근데 레이저로 통통통 튀기는거 기둥뒤에서 안피해지네 회피로 피해야돼 회피로 피해야된다고 미친거 아니야 와 사악하다 이 새끼 가만있어 까불지마 나 인사받고 내 친구들 소개하지 아 오케이 알았다 타이밍 알았다 아 근데 저거 아 이게 약간 멀티가 돼야되네 뭔데 아니 뭘 땅바닥에다 이렇게 콩알탄을 튀겨 저거 쌍놈의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아 이거 핑 아 어떻게 피해 이거를 아니 어떻게 피해 이 아 이 고 유 이 이 아 아 아 잘하면 뭐지 이건? 뭔 패턴이지? 어? 뭐 뭔 뭔 개같은 쓰레기 패턴이지? 이게 뭐하는거지 얘? 얜 지금 뭘하는걸까? 나한테 어 뭐야 뭐야 이거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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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술! 아 이거 한방맞쓰는데 아씨 핑 핑 핑 핑 핑 야야야야 가! 가! 이 새끼야! 가버려! 뭣도 아닌 놈의 자식이 개놈의 새끼가 특성치 5나 주는데? 미친거 아니야? 왜이렇게 막 퍼주네? 맵에보면 그 보라색 별개로 잠겨있던데 있잖아요 잠깐만 어 거기 이제 열수있어? 네 열려요 이제 다시 내려가겠네 굳이 안되는거지 알면이 올꺼거든요 차지속도 배울만한게 별로 없는데 아 그럴땐 이제 근기에서 그냥 아니 저기 말이야 나 왜 마.. 천지전복 이거 마지막꺼까지 쓰려고 응 차지속도 올려요 입공도 차지 가능하지 않나요? 공사고 응 전체곰봉치 헤이 와 전체곰봉치를 소진한대 오 질풍휘감기 이거 질이네 남은 생명치에 따라 추가 피해 모든 봉실의 차지속도가 다 좋은가 차지우씨 나는 모든 무거운 곰봉에 기력소모 그래 이런거 좀 배워주자 오케이 이러면은 곰봉치가 3스텍에 4스텍으로 올라가는구만 헤이 우와 우와 완전히 그냥 맛살을 갖다 꺼내갖고 그냥 봉을 갖다 그냥 여의봉 갖다가 확 곰봉치 4스텍 지렛다리 아 나 오줌마려 이거 뭐야 얘 아 짜증난다 너 어? 시발 아 뭐야 얘 아이씨 너는 가만있어 개같이 패줄테니까 또 있니? 또 누구야 누구인가 곰봉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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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비해하지 하하하하 한방에 그냥 이게 개삭인게 봉타고있을때 못때려 애들이 비해하지 어허 이 곰봉맛을 이 곰봉맛을 비해하지 비해하지 오케이 쭉 그냥 여기 돌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 프랭크 보고 왔니? 어 내가 뒤로 가고있다고요? 뭔 뒤로 가고있어 이게? 아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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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먹을게 이따가 먹을게 이따가 먹을게 이따가 먹을게 이따가 이따가 지금 지금 좀 먹을게 한시간 뛰어먹을게 한시간 뛰어먹을게 식어도 맛있어 햄버거는 식어도 맛있어 햄버거는 여기서 뛰어내려야죠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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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있어요 더 뛰어내릴 곳이 있다고 여기? 더 뛰어내릴 곳이 있다고 여기? 이제 문 열 수 있네 보라색으로 봉인되어 있던 모든 곳이 다 풀린거잖아 그니까 다시 돌면서 먹을거 먹고 챙길거 챙겨야되는거잖아 근데 지금은 굳이 안해도 돼요 일단 진행할게 근데 여긴 나는 뭐 못먹고 가는거 이런게 싫은데 나중에 올거니까 여길 또 나중에 또 와? 와야되요 히든 때문에 와야되니까 히든 때문에 여길 또 온다고? 아 그래? 아 여기 다시 오고싶지는 않은 곳인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뛰면 되나? 삭 여기 시작점 아니 아니 나 맵을 잘 모르겠어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잠겨있던 곳이 있었어 다 풀고 가야지 뭐지 뭐지 나였다니 살아있었을 줄이야 내 부하 장군들까지 죽이고 이 문을 열었구나 나에게 부하 장군 4명 있는데 모두 이 성을 잃었지 니가 정말 천명자라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나 일단은 그 뭐야 템포 스크롤 써가지고 아까 그걸로 가신 다음에 무조건 위로 올라간대 나에게 부하 장군 됐어 라이프야 조금만 조금만 좀 진행 좀 해줘 봐봐 어후 나 오줌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 나 잠깐만 잠깐만 대리 게임 좀 할게요 근데 귀를 잘 몰라요 근데 아 여기다 여기 쿨을 기다려야되는데 뭐냐 구 женщины 이랬기 여 ik 대시를 해버리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풀피고요 여기 그냥 뛰어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게 맞지 쿨 기다릴 바에 수고유 달리면 안 돼 달리면은 떨어지더라고 나노 컨트롤로 갑니다 이 활쟁이가 또 통수를 때린단 말이죠 아니! 감도가 좀 이상하네 안 먹습니다 아이템 올라간다 올라간다 왜그러세요 저런거 또 안 먹으면 또 뭐라 할텐데 그죠 이런거 먹어줄게 보이는거 먹어줄게 으음 mı야오아아아 뭐야 안 때리는구만 딱방은 안때려야겠다 도좌수 가라 임마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고 좀 쎄보이는데 임마는 아니 왜 때리다 말아 이거 안녕하세요 끝 Engineering 아니 왜 왜 왜 아니 왜 옆으로 돌아가냐 이거 갈어버려잇 냐 이게 다 합준이 다 합준이 뭐야? 뭐고? 뭐고? 왜? 왜? 세이브 포인트 여기 이제 보스거든요? 아, 입구가? 형 오면 진행할게요 일단 템 좀 먹어놓고 제가 가면 잡아버리니까 오줌 싸러 갔어요 저 팔기 오줌 싸러 갔어요 지금 사오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 팔기 왔습니다 제가 보스 방 앞까지 와 놨거든요 오 땡큐 어차피 어려운 구간 없었죠 여러분들 형이 했었으면 한 30분 걸렸어요 지랄하지마 아니 물어보세요 지랄하지마 진짜로 아까 그 다리 외나구 다리 아 지랄한다 지랄한다 진짜 지랄한다 진짜 아휴 또 얼마나 얼마나 또 얼마나 상자 안 먹었다는데 어차피 상자 나중에 먹으러 온 거잖아 나중에 온대 여러분들 버거 먹고 잡자고? 그래 버거 먹고 잡자 겟미더 버거 내가 햄버거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보여줄게 내가 햄버거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보여줄게 그럼 접시에 놔봐 접시에 놔봐 빠르게 나 햄버거 진짜 빨리 먹는 거 보여줄게 그러고나서 빨리 게임하자 그러고나서 게임하자 응 바로 푸파 보여줄게 푸파 천천히 먹으라고? 그럴까 맞아 천천히 먹어야 돼 땜에 5군 포기 안했어 햄버거 빨리 먹고 한다고 어 이거 단품 한 개 더 남으니깐 이따 드세요 야 좀 빨리빨리 좀 줘라 아따마 그 자막도 빨리 바꾸고 임마 오공 끝났냐 그러잖아 빨리빨리 좀 해 빨리빨리 좀 빠리빨리하게 움직여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만용스님 고맙습니다 5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프랭크 버거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후랭크 버거 먹뱅 제가 지금 후랭크 버거에 집은 있죠 한 지금 프랭크 버거에다가 15번 시켜보니까 한 20만원어치 시켰죠 지금까지 탄산탄산 탄산 아까 다 드셨어요 이거? 탄산탄산 빠르게 탄산좀 줘 탄산 다 먹었어 탄산탄산 빨리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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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탄산 응? 탄산탄산 응? 탄산탄산 응? 탄산탄산 목맥혀 응? 응? 어! 탄산탄산 아 этой … 탄산탄산 탄산 아하핳하핳 탄산! 탄산! 오케이 확인 천천히 드신다면서요 이거 보스박 앞이야? 네 음 음 어차피 이따가 시든하러 와야되니까 그때 아이템 챙기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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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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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e receive 음 예 아 레드벌룬 모아서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햄버거 먹으니까 정말 배불러 이제 맥주 한잔 해야지 기네스랑 버드와이저를 해야해 버드와이저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빨리 버드와이저 가지고 와 오마이거시 버드와이저 바로 이 산납보수기 크림 죄송합니다 치즈볶기라는 걸 하나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컵라면 치즈볶기 비벼먹는거 뭐 없을까? 아니 비빔면도 있고요 어 불닭볶음면 아 매운거 싫어 이게 안매워요 4가지 치즈볼 치즈 스파게티 스파게티 같은거 있어? 코코콕치즈 먹기 스파게티 있어요 스파게티 해줘 스파게티 컵라면 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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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러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근데 배가 고플만 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 내가 마지막으로 못먹었는데 전 컵라면에 김밥 먹었어요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요 아 그랬구나 네 쏘까나 아직 안되는거리에요 쏘까나 쏘까나 아 오케이 그러면 그만 먹자 이제 네 그만 먹고 이따가 드세요 이따가 드세요 이따가 드세요 이따가 드세요 그래 새벽 4시에 먹을게 새벽 4시는 아니고 40분 구해드세요 아 일단은 게임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할거니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좀 너무 먹긴 한다 지금 흠흠흠흠 너무 먹으면 안되니까 조금 에 조절하자 보스 어딨니 보스? 왼쪽 왼쪽 와 진짜 크다 이거 뭐야 흠흠흠흠흠흠흠흠 우와 되게 이쁘게 생겼다 여기 바닥이 옥으로 되어 있어 옥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오오오 마귀 장수 묘음 괴수형이네 괴수형 흠흠흠 흠흠흠 우아 오 안 먹혀 오오오 정지수리 안 먹혀 흠흠흠흠흠흠흠 아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 실패 허흐흐흐흐흐 뛰고 아 쏘리 쏘리 아 안돼 안돼 나와 맞어 안 editors 짠 뭐하니 뭐하니 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하니? 너 지금 뭐하고있는거니? 무슨짓을 하고있는거니? 어 뭐야 이거 완전 나이트클럽 아니야? 레이저를 그냥 어떻게 해피하는건지 알려줘야지 개자식아 야야야야야 뭐하니? 정지술! 후드로 까기 음 후드로 까기 후드로 까기 후드로 까기 후드로 까기 정풍주 뭐야 뭐하는데? 뭐하는데? 뭔 컷신이야 이거? 어우 그만해 그만해! 어우 나 죽겠다 얘 왜 이렇게 피가 피통이 일단 말이 안되네 얘가 막보라고요? 뭔 막보야? 지금 얘 뭐 3막에만 보스 8마리 9마리 정도 포진해 있다고 들었는데 어어 아직 7마리 2마리 남았는데 누가 막보래? 한참 남았대 어우 이거 안먹히네 초반에 안먹혀 어우 쉣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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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도망갈 타이밍. 아 이걸 자꾸 못 피하네. 어어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한다. 지랄을? 지랄을? 오케이 이거 컷신 나오고. 오 아파 아파 아파. 컷신이 아니라 그냥 얘한테 걸린 것 같은데? 오어어어어어. 오어어어어. 그렇지 아 조금만 안 때려져? 어? 올라가버려야지 으헤 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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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흠흠 아 좀 어 피가 없어 근데 흠흠 아 이거 아 아하 자꾸 같은 저게 죽네 일단 초반에 정지수 쓰면 안되고 그 컷신으로 넘어가는 잡픽이 쓰면 안되겠다 피가 엄청 많이 다네 아 근데 피를 3분의 2 까지는 깎을 수 있는데 3분의 2 2 부터가 좀 어렵네 망할새끼 야 좀 망할새끼로구만 지랄해 지랄해 지랄을 해봐 한번 내 앞에서 지랄이란걸 보여줘 지랄 진짜 지랄하면 어떡하니 정지수는 안맞을줄 알았니? 지구 이쁜 샤워 그렁 이쁜 이 니 난 일단은 좀 피하면서 얘들아 패버려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지금 오지게 패 큰 거 간다 어 바로 피하기 바로 피하기 돌아 피하기 오피했죠 응 정지술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몸의 마지막 어떻게 피해야되지 아 짜증나네 쟤 아 몸에 붙어있으면 안되나보다 저거 파일 방법이 어 뭐야 아니 이거 뭘 확정적으로 쳐맞아 정풍주 아 아 똑같은 장면 연출인거 같은데 얘가 일단 뭘 하는지 얘가 뭘 하는지 어 좋아 아주 잘했어 어 좋아서 잘 피했어 정지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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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이어가리 와 여전저 일전 나올라 도망가야지 도망갈꺼야 왜 점프가 안돼 점프 눌렀는데 아 큰일났다 또 같은 장면이네 도망갈꺼야 이게 3페이지 같은데 흠흠흠흠 아 샹 이야 어렵다 이거 그러기 때 분신 써야된다 그 말이 맞는거 같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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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흠흠 미움 사는 방법을 참 잘 알고 있네 저 친구는 어 정말 비호감이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 아 아까 사례걸려 몇주 먹다가 사례걸려가지고 아아 이거 자꾸 왜 당하는건데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자꾸 흐흐흐 아 또 맞네 어이 다시 해야겠다 우리 꼬뚜는 게임에 재능이 없애 어흑 지금! 그렇지 잘 피했고 이럴 때 정지술 써서 그냥 개같이 뚝가 해버리고 뚝가 패버리고 그 다음에 쓰러질 때 쯤 분신 소환 해준 다음에 개같이 패버리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건가봐 뭘 해도 피해지지가 않네 대재앙이야 대재앙 바닥에다 긁으면서 가는거 나중에 바닥이 완전히 붉어질 때 그 때쯤에 봉타고 올라가면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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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지금! 그렇지 하면서 뚝가 패주기 지렷다리 도망가기 뭐야 연병할때는 어떻게 해야돼? 어 으어어아악 와 이 에네르기파를 바닥 한번 쓸어줘야지 이거 두번 하지 너 이렇게 전에 내가 이거를 뿜 때려도 별로 크게 달라지는건 없구나 안돼 안돼 이거 걸리면 안되는데 아 아 발밑에 있으면 안되는데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어요 하지만 깨닫고 하기엔 뭔가 늦었어요 아니 나 이거 피했다고 아까도 점프 안되더니 그러기를 유도시키면 되는구만 이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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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까지는 받아야지 아 쌍 거의 다 했는데 어딜 때려야되 이거 이 부금때는 그냥 봉탁이 써야되네 뭘 할 수가 없네 피가 아쉽다 아 아 sed 아니면 이런 게임 짜증나다가 너무 큰애들이 나오니까 카메라가 네 때문에 잘 안보여 빠뜨리기 춤 Independ계로 딜타이밍 잡는 것도 그렇고 두번째 모세서 바다다다다다 오늘 잠 못주무시겠네 저런 이 씨발놈을 봤나 이 개새끼가 오공 하라고 내가 단톡방에서 오공 재밌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존나 능욕만 하네 개새끼가 너 씨발놈이 훈수를 존나하네 아니 훈수를 하는게 아니라 저 새끼는 지 월감 느끼려고 저 씨발놈이 들어와서 오늘 방송 안켜요 이 개새끼가 뒤질래 너 그치만 떠들어 치즈가요? 시범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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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라. 분신들이여. 내 분신들이 지금 있긴 한거야? 분신 안나오는거 같아. 씹혔어. 스킬. 분신까지 써서 엄청났을텐데. 아 아이 뭐, 아 진짜 타겟팅 개갔네 진짜 아 나 얘는 진짜 나 이렇게 너무 큰 애들은 좀 잡기가 좀 그래 아 아무리 한정된 공간에 산다지만은 아 카메라가 너무 짜증이 난다 어 또 쳐맞았네 이건 또 연병한다 진짜 짜증난다 저 뛰었잖아 이씨아 자식끼야 아 이거 죽고 갈래 아 짜증나 아 죽고 갈래 아이 뛰었는데 아 어 우리 코트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우리 코트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빡셀 것 같다 내려찍기 봉으로 해버릴까? 내려찍기 봉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었던 거 있잖아 컴퓨터 다운 이슈 때문에 뭔데? 이 씨발 새끼야 아 너랑 안 놀아 아 못 나가네 아우 아 귀엽다 아 나 슬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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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정풍주 정풍주 피했다. 오케이 옆으로 피고, 옆으로 피하고, 앞으로 구르고. 아, 씨발 진짜 왜! 아니, 왜 3분의 2 이상을 못 갖고 옌병을. 내가 코형 추천으로 보공 시작하고 받은 스트레스 오늘 힐링 다 되네. 큐, 큐, 하아, 하아. 우리 코트는 맞으면서 배워요. 우리 코트는 맞으면서 배워요. 코가 보여요. 아, 씨 햇. 아, 씨 ゃ유를! 한번 1스택 2스택 아 짜증나네 아 몇번째야 아 짜증나네 아 왜이렇게 피가 안달아 쟤는 이 새끼 비교적 쉬운 편인데 얘한테 이렇게 스무싱 잡아야 될거같아 아니 니가 아까 어렵다고 했던 애는 걔는 내가 진짜 빨리 팼잖아 아니 왜 어려운걸 쉽게 하고 쉬운 편 얘가 뭐가 쉬워 저는 쉽다고 안느껴지는데 아 시박 아 욕을 안할래 안할 수가 없어 욕이 너무 마려운 게임이네 아주 지랄을 지랄을 하는구만 지랄을 쓰러지고 불러주고 개같이 패주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나 아 아 무조건적으로 쳐맞네 형님 좀만 차분하게 하시면 금방 깨실겁니다 그리고 차분크림 한번 연습해보세요 좋아요 이윽 이윽 아 씨 발 새끼 아 이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아 이 씨 발 아 tax 매일 아.. 스트레스 아니 뭔 니 그러기는 왜이렇게 빨리 끝나니 나도 좀 패고 같이 좀 저 주거니받거니 해야 될 거 아냐 아 이놈이 발모가지네 몇번을 때려도 아이씨 아 씨발 아 개같은 새끼네 아 씨발 아 나 죽고 다시 해야겠다 아 얘 뭐냐 정제술로 바꿔야겠다 저거 의미 없네 아 입권을 갖다 버리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요 입권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입권 보수자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입권을 갖다 버리고 새로운 무술을 써 보자 벽권이나 착권으로 가시죠 벽권이나 착권으로 가시죠 벽권이나 착권으로 가시죠 벽권이 없어있는 옷을 탓을 해버려요 벽권 개발 믿고 착권으로 해보세요 강공격이 여의복 늘어나는거라 딜탐찰보금 읽어보세요 귀잡기 올리는건 별로 안좋고 음..괜찮네 찾고는 차지속적으로 이니스 다거리하기라서 특성치가 부족하네 특성치가 부족하네 딴대사만 빼오죠 전략적 후퇴 찍은거 맞아요 저건 전략적 후퇴라니 전술적 후퇴 되있잖아 찍혀져있잖아 오른쪽 테크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테크가 좋아보이는데 아 이거 써봐서 알아 별로야 아닐텐데요 그게 메인 저게 메인인거 같은데요 저게 메인인거 같은데요 오오오오 지르네 좋은 타이밍에 쓰면은 데미지 기력도 안달고 가만있어봐 아 알았으니깐 조용히 좀 있어라 자식아 햇빛이 어디서 뭐 빼올 데가 없네 공수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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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스택 쌓는거 자체가 힘들어 휘저기 이렇게 넣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착구운으로 쓴다면 중간에 무거운 봉투 쓰면은 확 후리기가 가능하다 이건 잠문만 됐으면 되는거고 휘저기 빼고 전술적 호텔을 사용하는 동시에 아 무효시킬 경우 X, Y, Y로 때리던가 아니면 이제 Y차징으로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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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그러면은 어 무기도 만들어버려야겠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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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무기 얘 지금 내가 입권을 안쓰기 때문에 요거 괜찮을거 같애 내려찍기 내려찍을때 엄청난 뭐 번개가 터진다 이때 이때 번개가 터진다는거잖아 요때 내려찍기 할때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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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맛 죠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콩 콩 바꾸셔야 돼 콩 몇번이야 콩 이건 피하는 방법이 없나? 아 이거한테 너무 다네 피가 개같은거 아 ㅈ같은게 저러구나 쓰러지고나서 이거 발구르기 딱 썼을때 횟 이게 점프가 안돼버려 버그인지 씨발인지 개새끼인지 소새끼인지 양새끼인지 말새끼인지 뱀새끼인지 씨발 뭐 알 수가 없네 아 승질나네 씨발 우리 콧뜨는 지가 못하면서 게임 탓을 해버려요 우리 콧뜨는 지가 못하면서 게임 탓을 해버려요 아니야 오 내려찍기 내려찍기 오 내려찍기 오 내려찍기 1-2-3 1-2-3 악취기 어? 피한거 같아 방금 와 존나 센데 이거? 아 뭐야 이거 뭔 딜이야 이럴때 어 뭐야 착군 딜공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라 아이쉬발새끼야 이젠 잡아야 될거 아냐 개새끼야 아이쉬발 아이씨 ㅈ됐다 ㅈ됐다 ㅈ됐어 어 오?! 나와라 강지 니가 대신 맞아 피하면 더 좋고 그만해라 진짜 씨바 나도 승질난다 승질나 이 개새끼야 벽 보지말구 이씨 날 봐 이 개새끼야 그만해 야 빵 이씨 아이 그만해 살사라네 아 씨바새끼 진짜 먹어라 이것 좀 그렇지 그렇지 먹어리 대가리를 대가리를 이야아아아아아 빠아아아아아 까부로? 답은 착권이었네 실패 크으으으 앙키모지 헤헤헤헤 앙키모지 앙키모지 앙키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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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쿠 뭐지? 아이쿠 뭐지?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더 고통받으실 시간입니다. 너 그만 깝죽거려 소나의 딱지 으아아아아아아악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이제 보스 몇 마리 남았을까요? 한 여덟마리 남았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보스가 여덟마리 남았대요 저는 이제 어떡해요 보스가 여덟마리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기는 바로 컵라면을 먹는거에요 바꿔오세요 컵라면이요 컵라면이 뭘 어쩝니까 오늘 잠 못자는거지 오케이 어디로 가야되니 저 나무타고 가야되나 글로 보셨수있어 반대로 가야되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탑은 거기다 보지마세요 탑은 안받아 뒤로 가야되나 뒤로 가야되나 뒤로 가야되나 뒤에 길있네 그냥 체중을 유지하기위한 방법이야 하나의 자기관리 예아 이게 뭐지? 낙가산 향긋한 나무 나중에 그 코리병 업그레이드할때 필요한거 어 그래픽이 좋긴 하다 그래픽이 너무 훌륭해 중국산 개발팀들이 아주 힘을 잔뜩 쏟은 게임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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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게임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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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8마리 남은게 소름보다 하하하하 삐뚤어진 고뚜 태울자금단 방잔산 성경의 재군신선단 최대 법력을 대폭 증가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 울트라 있어? 울트라? 아 울타리 울타리를 부숴서 히든을 먹고 가라 빠꼬 빠꼬 어 이게 휘두르기잖아 휘두르기 법력 스테미너 업그라고 정비하고 가시죠 호리병도 업그라고요 법력 호리병 혹시 제 친형이신가요? 하하하하 혹시 제 친형이신가요? 울타리를 안 부숴요 울타리를 울타리가 어딨어요 울타리가 어딨어요? 울타리가 어딨는지 말해줘요 이건 울타리가 아니라 대나무에요 멍청한 시발새끼야 설명을 해주려면 자두로 설명해줘요 좌선적이네 이제 나는 돼지에요 나도 돼지에요 나도 돼지에요 일부러 술앤 숙소 젠개 아파요 일부 젠개 아파요 양쪽 어깨에서 촉수가 날 젠개질라 하하하하 죽었어요? 어 죽었어 ㅋㅋ 방금 쟤가 그 히든이야? 별로 안세던데 아 쟤 다음에 히든이 있어? 아 짜증나네 엄청 엇박이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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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새끼야 아이씨나 아이씨나 아이씨 그놈이 산막 빌런이에요 물결편 그놈이 산막 빌런이에요 물결편 빵키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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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키모찌 앙키모찌 으아 흐어엌 키모찌 아니 두번 더 안죽죠? 왠줄 아세요? 왜냐면 저는 저 앞에서 제 쫄따구를 소환할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지술 쓴 다음에 피를 개같이 깎아버릴거에요 잘 보세요 나와라 아우들 그리고 얼어라 찌발 그 다음에 전기로 한방 주고 인사를 이걸 씹는다고? 헤헤헤 너 내 쫄따구에게 개같이 쳐맞고 뒤지는거에요 수고했어 좌선을 좌선을 때리겠소 오케이 특성치 1 2로 올라갔구요 2. 5. 90 50 50 50 55 50 50 50 이거 좀 좋아보이네 회피 후에 곰 봉치가 1스텍이야 이거 좀 좋아보여 안 기무채 라면 먹어요 라면 먹어라 이건 스파게티 스파게티 맥주 먹어 맛있게 먹어요 친형 맛있게 먹어요 동생 랄프야 대나무 젓가락 동그란 거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라면 먹을 때 아 다 튀어 이건 억가에요 저도 알아요 아 짜증나 이거 근데 이거 어떤 새끼가 만든거야 어떤 새끼야 뿌잉님 고맙습니다 뿌잉님 고맙습니다 몇마리 남았지? 여덟마리 근데 히든까지 다 잡고 가면 엄청 오래 걸리길라나? 방금 형 보스 잡는 거 보니까 말 안 돼요 네 너 근데 여기다가 그거 넣었어? 그 저 뭐야 분말스프? 치즈? 고기는 치즈 안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맛있었는데 이거 일반인이면 산막 6시간 걸리는데 우리 콕뚜은 외계인이라 13시간 걸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의 착각이에요 나이가 6시간 안에 산막 다 깰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먹는데 이렇게 케찹 맛 나냐? 누가 누가 내 라면에 케찹 뿌렸어요 어떤 새끼가 케찹 넣었어요 맛없어 아니 그러니까 짜증나게 보잖아 내가 이거 목소리를 하는데 너무 똑같아서 내가 놀래고 있어 지금 왜 이렇게 똑같지? 목소리 싱크로율이 비슷한 수준이 아니지 않아? 그냥 내가 똑같이 하지 않아? 그 전자녀 소리를 정말 맛있다 아 근데 배부르다 이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 긴 받으라고 보내는 건데 재능을 발견했어요 하하하하 맞아요 뜻밖의 재능이 발견됐어요 스파게티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게 진국이구나 요게 제일 맛있구나 이게 진국이구나 음 다 먹었어 정리점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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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아이 왜 젓가락을 저런 동그란 젓가락을 줘가지고 저 이걸 튀김 만들어 형 손이 단풍손이라서 그러는데 내 손이 단풍손이라 그렇대 라이프는 완전 미친새끼야 좌선 때렸고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 이유 저번 오공 했을때는 내가 1500개도 못받았어 근데 오늘 푸딩님까지 해가지고 풍선을 많이 쏴줬어 거의 삼천개? 만삼천개?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인생완전 개꿀이야 예아 알겠습니다 오우 와 지린다 이거 이게 멀리 간 다음에 멀리 가가지고 봉 너야 완전 개꿀이잖아 완전 개꿀인데 니가 BJ하면 매력 1도 없어갖고 사람 0달이에요 그마저도 3달이 4달이 만들려고 브라우저 존나 깔아가지고 파이어폭스니 엣지니 크롬이니 존나 깔아갖고 그걸로 1달이 씩 채웠어 지발람인 흐흐흐흐흐흐 시발남이 아니라 그게 팩트야 오호 오호 아 근데 나 차 뽑은거 이제 저 차자랑한 방송 한번 해야되는데 드라이브 방송 한번 갈겨야되는데 이거 언제 이번주에 한번 하면 좋겠다 카페 저희 카페 가입 안되어 있으세요 카페 팬카페 아 얘는 또 나와 미친 아니 다른 애구나 얘는 아 뭐야 도와줘 도와줘 아우들아 얘들아 도와줘 존나게 때려버려세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 현황이 몇시에 끝날줄 모른다 근데 2막보다는 빨리 깨지 않을까 아 멕이 2막보다 더 광활해 여기가 산막 진짜 외들아 개넓어? 그래도 너가 선행으로 먼저 산막을 깨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 어디에 가야 뭐가 있고 어 난 저런데 가 나도 아 근데 내가 오늘 낮방에 켠 낮방을 켠다 그랬는데 낮방을 그냥 하나 조금 이제 더 자고 하려고 8시에 켜가지고 9시 아이 키 뭐지? 산막은 맵이 넓어서 짜증나고 사막은 2막이랑 난이도가 비슷해서 짜증납니다 그렇단 말이지 자 봐야됨 밥 밥 밥 밥 밥 밥 쏘나야 고맙다잉 너울 많이 쏜다잉 내가 이 게임을 전마한테 추천을 해줬거든 야 오공 존나 재밌어 단톡에서 오공 해봐 오공 오케이 바로 깔아줄게 주급 니가 뭐 호날두냐 주급밖에 아주 야무진 새끼야 어디로 가야되니 이거 투명벽이잖아 못가고 말같은거 있으면 좋겠다 와 뭐야 여기 여기도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히든맵이야 여기 히든맵이야 나중에 오는데 여긴 5장까지 다 깨고 와야돼요 여기 5장까지 다 깨고 와야된다고? 왜 왜 엄청 세? 저는 못가고 왔습니다 선행조건이 있어요 아 선행조건이 5막까지 싹 6막까지 싹 다 깨고 엔딩 보고 오는 곳이야? 아니요 5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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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오는 곳이야? 미친곳이네 여기 완전히 그냥 찍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와야되니까 어차피 와야될 곳이라면 한번 웨이포인트를 찍고 가는게 맞다 쏙 갔나 오오 아니 보스가 어떻게 81개냐고 올해 고티는 오공이야 진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올해 고티는 무조건 오공이다 분량도 너무 훌륭하고 잘 만들었고 개성있고 기존에 있던 게임들의 장점만 가지고 와가지고 잘 버무려가지고 잘 만들었어 어 데드락은 이제 롤의 시대가 저물고 오버워치와 롤이 섞인 어떤 아레나 장르 멀티플레이 이 저 뭐냐 모바 장르 예 새로운 장르지 럭키 사이퍼즈 같은 영도 영도 응 두개가 왔는데요 두개가 왔는데요 먼저 보내신거 줄어들께요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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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볼께요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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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때에 비해서 나쁘 그럼 변한게 없는거 같은데 이거는 8시에 왔다 지금 한번 틀어볼께요 너 아 네네 역시 네네 네 조용은 아 개가리맞은 아저씨잖아 곤이한테 개같이 능욕당한 아저씨 아니 여기 이런것도 좀 먹고가게 왜 불러요 누가 날 불린거에요 걸어서 가야되는거 아냐? 걸어서 가야되는거 아냐? 오셨습니다 히힛 그것쯤은 나도 알아요 히힛 와 뭐 이렇게 많아 오 여기 뭐 또 뭐가 많네 사당에서 또 보스라고 음 먹을 거 잘 챙겨갖고 왔네 잘 먹을 거 다 먹고 왔네 왼쪽으로 싹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사당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와 맵 와 맵 저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 거 안 봐도 돼요 왼쪽만 보거든요 저 오른쪽 게 저거 아까 그 그거잖아 동그랗게 네 거긴데 그거 오른쪽 거 너무하면 내 걸 튕겨요 그만하시고 그냥 보스 잡으세요 마침 절았네 추운 날에 옛 친구를 만나니 더 바랄게 뭐 어디 있겠는가 으아아악 흐흐흐흐흐 이리 오게 함께 눈 구경하며 시나를 푸세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숭이 양반, 여기 앉지. 그 괴물은 검은 털에 빨간 궁뎅이를 가졌는데 간사하게 생겨서는 잡기가 쉽지 않을걸세. 어스라게나마 싸운 수련으로 이 극복의 땅 엄동설안에서 제멋대로 설치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긴 어려울게. 오늘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스스로를 지키고 추위도 피할 수 있는 신통력 하나를 내가 가르쳐주지. 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여. 이 불은 나중에 다치거나 지치거나 춥거나 할 때 봄으로 바닥에 원을 그린다면 이 법술만 부리면 짐승이든 요괴든 가까이 오지 못할걸세. 안식술, 법술을 배웠네. 이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정지술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 둘러싸인 때를 이제 비상탈출 버튼이잖아 저게 지금. 한마디로. 아니 근데 뭐 이선균 아저씨 돌아가시긴 했지만 언급할 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닮았다고 한건 고인 능력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런걸 별로 안좋아해. 그 엄속주의? 음. 아니 이선균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면은 성대모사 할때도 뭔가 좀 뭔가 숙여내져야 되는 그런건 아니잖아. 그 뭐. 능욕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는거니까. 그러니까. 성대모사 하고싶으면 하는거고. 안하고싶으면 안하는거야. 알겠어? 프레임 훅 떨어지네. 정 그건 안똑같다. 아 각자꺼하면 똑같지. 제가요. 선 넘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코너링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아니네. 아니네. 약간. 천봉 원수님은 그래도 귀순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한시라도 더 지체된다면 핏덩이가 될 터인데. 하하하하하하. 누이. 여기가 아주 시원해. 안녕. 누이도 들어와서 같이 수련하지그래. 농도 지나치십니다. 원수님이 침념을 벌인다면 전 당연히 스승님을 타들러. 타일러 원수님을. 그때 되면 저랑 같이 큰 뜻을 이룰수도 있습니다. 하하. 됐다. 내가 어찌 감히 꿈이나 꾸겠느냐. 뭐하니 그 늙은 도적이 사형의 물건을 손에 넣더니. 예상이. 내까지 동천 관리마저도 총성을 다하게 기대들였으니 말이야. 하지만 기적을 들어보니 천명자가 타발에 있나보구나. 누이. 이 황금 견과리는 네 스승이 직접 열대까지 기다리지 못할 듯 터이니. 이 황금 바리는 바라는 스승님의 법보이건을 일개 천명자 따위가 어떻게 연도한단 말입니까? 오. 이곳은 무엇이냐. 와 미친. 거대 거북인가? 와. 겁네 크네. 거북 무장을 깨우면 어떡해요. 뱀인지 거북인진 모르겠고. 방금 원숭이의 노린내를 맡았어.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징을 맞춰 맞이했지. 스승님은 네 천성이 아까워 목숨을 살려주고 부득하 말해서 조용히 수련하라 했거늘. 이리도 분수를 모르다니. 소사천 극락에다간 내놈의 인연이 없, 내년까지, 인연이 없겠구나. 오응 멈춰. 어어? 육자유. 이거 마저오. 내 쪼를 부르지. 힣. 아. 오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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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만! 와... 땀씨... 얘... 1패, 2패, 3패 이렇게 있네. 피 3분의 1 깎으면 용으로 변하고 또 3분의 1 깎으면 미친 짓거리하고... 아... 나 이런 애들이 너무 싫어 그냥... 이곳은... 어디인가...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조커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크라드도 있었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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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다시 할래... 아... 와... 얘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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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마음만 버리면... 자.. 자자장원 이유가 없었다면 저작거리에 머리를 매단 까닭은 무엇인가 좋았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가만있어라이 인사한번 아이고 이거 안맞아? 아이쌽 내 친구들한테 너 좀 맛좀 봐라 개같이 맞아봐 한번 오지게 뚜드려 맞아라 어 뭐지? 쟤 공격 안하네? 어 됐다 용으로 변했네 흐헤 Okay 내 졸들이 다 죽었어 제발 그만해 어 이거 도망가야지 어어 어디까지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저 저 저 번개 뇌 뇌칭년이구만 와 아이고 스트레스 받네 여기까지만 일단 오자 아 아이 피했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 또 지랄한다 또 지랄 음 도망갈꺼야 어이구이구이구 도망다 못어 에헤헤 여기까지 못 올꺼야 오오오 아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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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폈네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해 야 이거 완전히 지긋지긋한 년이구만 이거 마 그만해라잉 아이씨 아이씨 뭐 뭐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5시간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미우스테테로 미우리워스테스 wise 크.... 가만있어 까불 좀 이 쉬운 보스를 못 찾다니 안타까네요 호호호호 와.. 이거 씹는게 거지같네 후우 가서 패버려라 개같이 패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화이팅. 아, 이거를... 아, 그만... 아, 그만... 잉, 슈구링... 뿡... 인사해... 아, 이거 도망가야지. 아니, 공략법이랄게 있어? 어차피 맞으면서 외우는건데... 뭔 공략법을... 말구... 지가 뭐 메가더여, 뭐여... 공략을 하고, 뭐가 어쩌구... 방구석에서는... 나도 페이커! 호사돌사이사이사이사이사새끼야! 방샷새끼야... 까부고 있어... 안!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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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형 미안해요. 밥 풀어요. 코이커 파이팅, 근데... 지은이은 못한다. 야... 음, 아니야... 존나게 패, 얘들아! 존나게 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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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뭔지지야! 야, 이 미친 녀나! 그만해! 자, 발. 그만해! 으악! 으아악! 으악! 으으으으으! 아이! 피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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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마! 새케오! ㅅㅂ ㅅㅂ 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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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없어 이제 진짜로 아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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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개 아까워 행님 힌트 드리자면 그녀는 때리면 경직 걸려서 붙어서 패다가 스키 쓰면 회피로 뒤로 빠지면서 공봉 스택 3스택 번딩거 쓰면서 잡으면 금방 잡아야기 오케이 I got em 오케이 I understand 땡큐 프리쉐이드 원 모어 트라이 트라이 아게인 레츠 두리스 컴온 파킹 비츠 아니 ㅅㅂ 아니 ㅅㅂ 아 이게 안 닿아? 아 이게 안 닿는다고? 아 죽여 죽여 다시 하게 처음에 정지 줬으면 안되겠다 처음에 오는 것들 회피로 피해주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경직 걸릴때 뚝 가팬 다음에 얘가 나 때릴 것 같으면 그때 회피해가지고 뒤로 간 다음에 봉을 팍 뻗어갖고 오케이 확인 흠 흠 흠 응 아니야 아 아 кто 앙 근데 우리가 아 씨발 바닥쓸기 아 뭐야 미친견일세 아이 뭐 오케이 도망가면 그만이야 도망가면 그만이야 계속해봐 나 여기 뒤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계속해봐 도망가면 그만이라니 했잖아 안 먹혀 이거는 맞아줘 일로와 아 씨 아니 피했는데 왜 자꾸 맞냐고 아 씨 아 아 아 아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이제 알았다 너가 어떤 녀석인지 난 이제 깨달아 버렸다 아 이거는 내가 아 씨 싸발 또 걸렸어? 아 지겨워 개같은 녀 아 좋았어 너 아주 어려운 녀석이구나 아 얘한테 몇 번 뒤져야되나 아주 씨 아주 씨 이 몰란이구나 응 쏴 미사일 쏴 안 맞으면 돌 뒤로 가면 그만이거든 응 그만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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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내가 엇박을 싫어해 노래하는 놈이라서 아 엇박이 아니였어요 엇박이야 개새끼야 다 다 다 다 다 가새끼야 니가 뭐라 그만해 그만해 으 ㅈ ㅅ ㅈ ㅈ ㅊ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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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사물이야? 이거거든 우리 첫 방송은 지금부터 매우 잔인합니다 그러므로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녀노소가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송이에요 아이고 맞았네? 어 맞았다 맞았다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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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종봉 3스피부로 때리면 2스토 걸려서 주방이란다니라요 피했는데 이거 진짜 아 존나 억울하네 그런 소리 하지마 너 때문에 못 피했잖아 이 개새끼야 뭐야 이거 뭔데 뭔 개 지랄이야 지랄 그만하자 지랄 좀 그만하자 아 이게 안다 아 아 쭈음 좀 맞아라 inten Palace 와 죽 knf 죽 옷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었ée 스승님 말이 맞구나 원숭이는 제일 멍청하고 고집스럽다 말했지 그래도 상관없다 이 황금바람을 열 생각은 집어치워 오케이 어디가니 라이프에 이따 소고기 좀 구워줘라 소고기 와마트 가서 소고기 좀 사와 관심 소고기 먹고싶어 한마리 잡을때마다 음식을 먹는거지 정말 맛있어요 한마리 클리어 음식도 하나 더 어? 뭐야 저것은 어? 뭐지? 저 안에 있는 녀석은? 설마 저 팔개? 손형 오랜만이야 어떻게 내려가야되는지 여의봉 좀 펼쳐줘 얼다 떨어진다 뭐야 되게 작잖아 저 팔개가 이게 뭔 저 팔개야 달팽이 고기 쳐먹었어 뭘 꿈을 그려? 돼죽고 대는 줄 알았는지 오랜만이야 인간도 아니고 옆에 있는 천장에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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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같은 팀이잖아 흠 흠 흠 흠 흠 아 싸우는게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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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 없을 때 힐 주는 애야? 흠 아아 흠 용병을 얻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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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선은 높은데서 하지 않나? 좌선이 어딨는데요? 좌선이 어딨고 거북이 뒷다리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맞으려고 너무 크게 나와 왼쪽 아래 보이시죠? 박스 왼쪽 박스 저게 아마 생명체일 거예요 흔히 아까 엄청 뒤로 빼놨으니까 저거 저거 아웃 방향 지금 아웃 방향에 있는 박스 있죠? 아웃 시 네 저거 저거 먹으러 가세요 아웃 시 이거? 아웃 시 일로 가면 되겠네 크흠 맵이 진짜 광활하긴 하네 아 얘 나 너무 싫어 아 이 박쥐돼지 아이씨 상자 상자를 열어보자 상자를 열어보자 여기 챙길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네 앞으로 쭉 가면 또 있네 뭐가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일단은 챙길 거 챙겨야지 여기서 뾰로롱 벼그금단 장수를 남국신선단 최대 생명치를 대폭 증가한다고? 오 최생을 올렸어 보탈 타야 보탈 RT하고 왼쪽 핑 뾰로롱 아 왜 이렇게 할게 많냐 이제 한 25%쯤 와 피 다 잡고 방금 찾아본 거기로 쭉 가세요 볼 수 있어요 소리 이게 보스 왼쪽 낚시하고 있는 거 절망 아 이 새끼가 보스였구나 얘는 얘는 아 신화 무기를 얘를 잡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아 신화 무기를 얘를 잡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네놈은 무엇이냐 오오 오오 무기보소? 어? 청배룡 내 이름은 청배룡 덤벼라 애송이 정지술 앞에선 꼼짝 못해 와 이거 뭐야 땅바닥에다 저 미친 내 쫄목들이랑 싸워라 아 아 쌍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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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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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야 한번 보여줘 나 오줌 싸고 올게 아니 잡지는 말고 딸피나 알림 남겨놓고 이 새끼 존나 세요 아 장신 좀 갔다올게 어후 나 오줌 너무 많고 나 오줌은 여퍼를 싸시는거 나이 덮은게 많아들어지지 이 새끼는 장보빈이 이 새끼 존나 세요 이 새끼는 장보빈 아니에요 아니 아니 피좀 채울게요 전 이틀만을 잡았어요 장보맞아요 이 새끼는 장보빈이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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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이 새끼 꼬리로 때리네 굿 도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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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꼬리치기 피가 이상한데요? 무슨일이죠? 아 쟤 꼬리치기 패턴을 까먹었어요 하도 잡은지 오래됐어요 일단 두 대 맞으면 뒤진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아 지금 이 법력들을 조금 안쓰긴 했어 요거 좀 쓰고 빌드를 좀 짜서 가야겠다 초반에 개패드 패야겠더라 초반에 치친구 소환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가다가 뭔가 할 때쯤에 피해주고 지금 걸어 딱 걸어 개패드 쟤나 패어 쟤나 패어 모다구리 쟤나 쳐요 모다구리 쟤나 쳐요 죽었어? 네 한번 죽었어요 모다구리 쟤나 쳐요 병신 만들어 그냥 쟤나 패어 그런 다음에 똥꼬 한번 찔러주고 똥꼬 한번 찔러주고 쟤나 패고 계속 패어요 도핑하거든요 내려올다면 피해주고 쟤나 패고 또 꼬리치기 한다 또 피해주고 또 한 대 주고 또 지랄하거나 피해주고 또 한 대 쳐주고 또 지랄하거나 피해주고 또 한 대 쳐주고 또 지랄하거나 피해주고 와 이걸 뭐 뭐 별로 잘 못하네 아이 인사 한번 해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꼬리 치는게 저게 도핑한다 씨발놈 도핑한다 기모 오고 있어 개새끼 일로와봐 와바와바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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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아니 아니 피가 뭔소린 아니 뭔소린데요 방금 방금 보스가 패턴 쓴건가요?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급할때 친구의 힘을 빌려야겠어 했을테면 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일부러 죽은거야 빨리 나 해야지 일부러 죽은거야 일부러 안방에 저기 꺼라 에어컨 나 얘 잡고 소고기 먹어야겠다 아 여기 아니었지 안녕한데요 아 피했잖아 미친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랄프야. 오케이? 친구랑 같이 패야죠. 정진대로. 오 뭐야! 아니 씨발! 도핑이라는 게 칼에다 번개 바르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닌가? 미친 새끼 맞아요. 이 새끼. 와...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날지 근데? 아니 쟤 좀 과한데 쟤? 업그레이드 좀 하고 가시죠? 뭔 업그레이드? 이마가 가가지고 영롱 내단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데? 그 형이 파밍했던 거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쟤 물약이잖아. 아니 물약 아니야, 물약 아니야. 가야 빨리. 사당 어디 간 사람? 아 한번만 더 하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이마 갈게. 피가 지금 너무 없다고? 피가 피통이 너무 없어. 저녁한테 죽잖아요. 그 여우한테? 네 저기 죽기. 장비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뭔데. 방금 번개 잡아가지고. 형도 도핑하세요. 형도 물약 도핑 가능한 피키키. 갑옷. 갑옷 생기잖아요 갑옷. 네 여기 번개. 번개. 번개 상태 지속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이거 만들고요. 번개 내성이잖아. 번개 내성에다. 거기다가 저기도 좋은데? 방어도? 응. 바로 만드시죠. 바로 풀 때 끼고. 이걸 끼고 잡아야 되네. 다음 장갑. 옆에 한 끈. 오케이. 번개 저항. 번개 저항 졸라 올라가네. 넌 뒤졌다. 와. 신발까지. 용민 경각. 와. 끼고. 이 상태에서 축지를. 축지를 합니다. 축지. 황풍령에서. 잠깐만. 와호사. 와호사. 땅굴 땅굴. 땅굴에 떠있잖아. 여기 붙이시잖아요. 음. 번개 세트에다가. 픽통까지 늘리면. 저 새끼 그냥. 아니 근데. 피하기는 쉽던데? 네. 나는 저런. 저런 정박은. 피하기 좋아. 이따 소고기. 야무진거 사와라. 네. 부채. 살치. 졸라 부드럽고. 졸라 기름진. 이맵에서 전설 호리병. 먹어야 되거든요. 전설 호리병. 감금질. 세 번 할 수 있는. 술. 저기로 가면 돼? 이모한테 인사예요. 인사하면 팀 줘요. 안녕. 여우야. 하이고. 오셨어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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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면 인사. 인사하면. 영문괴다. 그리고 이제. 연단. 군대에서 버즈 끼고 수영산보는게 낙으로 버티고 있다 천상신선단 군대에서 버즈를 낄 수 있어? 뭐야 8개 밖에 없네 내가 그 물약을 많이 만들어서 써버렸잖아 아니 이거는 저거 쓰는 그거랑 물약 만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능력치 올리는 거라서 생명? 기력? 올리고 싶은 거 올려요 솔직히 이거는 법력 올리고 생명 올리고 생명이 맞아 생명 올리고 두개 남는걸로 법력 올리는거야 우리 방금 산박에서 물약 빨면은 법력이 차는 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조금 더 넣어 두개 쓰고 됐어 최대 법력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파도풀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파도풀 가가지고 지금 강화할게 또 있어요 파도풀 가시고 지금 강화할게 또 있어요 파도풀 가시고 홈백 강화를 좀 해야지 저 빡빡이를 강화해야지 저 빡빡이를 강화해야지 빡빡이를 인사가 제일 좋긴 하지 저 인사밖에 안써요 저 인사밖에 안써요 인사풀 강화하면 범력 존나 오르거든요 빡빡이 빡빡이 한 4강 정도 4강 정도 때려요 이게 왜 좋냐면은 그냥 지니고만 올라가요 4강까지만 때려요 내려와봐요 밑으로 아이스틱을 내려봐요 봐봐요 방어력 존나 올라가요 다른거 하면 껴 올래요 스티스 뜨는데 원래 육성이나 지금 거기 들어가서 껴야 돼 형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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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으로 가세요 인벤은 여러가지 봐봐요 얼마 올라가는거 방어력 저기 있네요 빡빡이 다른거 한번 껴 봐봐요 다른걸로 봐봐요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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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거 봐봐요 24 와 방어력 24나 올라가는구나 얘를 지니고만 있어도 그렇죠 갑옷이에요 갑옷 빡빡이가 장신구도 얻었는데 빈결좌 필요없고 근데 이정도면 이게 또 또 뭐해야되지 이제 가면 돼요 술병허클도 하실거에요 술병허클도 하지 뭐 그 다음에 1막 죽지 흑풍산 거기 있는 대나무소 왕괴들 원숭이 근데 얘네들을 다 모아 놓은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을 열어야 돼요 3막에서 그것도 히든이 그 마을에 장비를 승급해 주는 놈도 있어요 오 형이 좋아하는 장비를 강화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방어력은 와 성장요소 지리네 그리고 그 호랑이 그 장비 강화해 주는 놈이랑 싸워서 이기면 장신구 수록이 한 개 늘어납니다 세칸 호호홀리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여기 동굴 동굴 여기지 내려가서 우회장 어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니잖아요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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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바꾸 와 근데 진짜 그래픽 지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맞아? 방어로 문 문 문 문 내려가서 오른쪽 원생이 오른쪽 오른쪽 근데 호리병 업그레이드가 좀 아까운데 일반 호리병이라서 왜? 흐흐흐흐 아니 술은 올리지마 술은 올리라 술은 아까워 호리병은 올려도돼 아 이거 올려도돼 두개 밖에 없돼 타밍을 제대로 많이 놓치고 왔네 아니 호리병 올려도돼 호리병 올려도돼 아니 게임 안하셨는데 두개밖에 많을게 하나 살 수 있을거에요 등나무 사봐봐요 등나무 살 수 있네 삼동충 삼동충이랑 등나무 네 등나무 하나 사야 하하 천강신 정체 마이조 반전 호리병 술은 올리지마 호리병 호리병 와 이제 어댈퍼스 쓰는거야? 디졌다 이제 이거 죽으면 말 안되요 이제 권개저항 올렸지 방어 올렸지 술병 더 마실 수 있지 체력 올렸지 법력 올렸지 그냥 나 마주치면 뒤진다고 봐야돼 쟤는 파이밍 파이밍 내가 이방에서 다 하고 온거 같은데? 그 나무를 형이 채집을 좀 안하신거 같은데 뭔 뭔 저거 등가산 나무? 네 등가산 저게 나무에서 먹는거거든요 아까 형 제가 하나 먹으라 그랬잖아요 피고나무 그게 거기서 나오고 등가산을 등가산을 1막 2막에 다 나오지 근데 맵 한마다 니가 어우 쒜끼 이걸로 안 나네 오우 아파 아파 아 좀 쫄좀 소환하자 아 까비 어? 아 이거는 좀 많이 아픈데? 죽을만 했어요 이건 죽을만 했다 네 두개 받았으니까 지금 입이 작겠네 작겠네 왜냐면 쫄 소환하는 것도 지금 스킬 그 캔슬을 많이 당했네 지금 바로 앞에 스킬 안 쓰고 정주술 같은 거 써놓고 나서 캔슬 안 당하게 써야지 아 근데 훨씬 수월하다 우리 컷도 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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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섬 아 아 7.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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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에 쫄 데리고 가는 거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형이 반대로 쐈잖아요. 쪼를 소환하고 정지술을 걸어야 되는데 정지술을 걸고 쪼를 소환해서 디부스가 생겼잖아요 오케이 쪼를 소환 정지술 박치기 쪼를 소환 정지술 박치기 쪼를 소환 정지술 박치기 쪼를 소환 정지술 박치기 정지술 박치기 얘들아 뭐하니? 뭐해 저 비웅신들 아이 비웅신새끼 나 좀 빼줘요 피해버렸죠? 가운데로 떨어져요 오른쪽으로 난리만요 가운데로 떨어져요 오른쪽으로 난리만요 쪼를 소환 정지술 쪼를 소환하고 걔가 좀 움직이려고 할 때 정지술 잠 모음이 붙였을 때 못 당부를 둘 다 맞네 될까요? 쪼를 소환하고 깡쪼 창업이 오자마자 지금 쪼를 소환하고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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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아니, 뭐, 아이 닥쳐! 아이, 정말 말 듣고 이상하게 됐잖아, 지금 아니, 맞을 거 다 맞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 소고무이나 사올게요, 그냥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거 해야 될 거 알려주고 갈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맞을 때 한 30분 걸리네 아, 따 말 많다 번개 피하라니까 소고기 먹기 싫어 몸무게 유지하기 싫어 소빈 저는 이 às Daisy 이랬어 친구 아 inspect 왜 post 아 마 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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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지소 썼는데 왜 안 먹혀? 어? 아 씨발 존나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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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꼬리 치기 꼬리 치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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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ㅅ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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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라이다 저거 아 이거 OP하면 뒤지는데 아씨 와 와 와 고기 사와도 못 잡겠지 일단 고기 사올게 고기 사와도 못 잡겠다 이거 땅키 뭐지 당타키요 오 담배 타임 담배 타임 한파만 더 하자 한파만 더 이 개새끼를 존나 때려 개같이 해버려 피 많이 깎았다 근데 아 아 이게 아프네 아이 시발 죽어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 이 이 이 영어, 이 뇨 이 뇨 역시 우리 외계인 폭두 안 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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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 패턴 다 꼬였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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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안 되냐 너? 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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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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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됐다. 이건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심장 뛰어 흥분하지 말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ㅁㅁㅁ! 호흡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훗? 뭐야 랄프가 자선있다던데 여기 후후 먹은건가 내가? 먹었나보네 방금 전마를 잡으면서 에픽템을 만들수있다던데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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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뭔데 니네 뭔데 뭐야 너 이거 모드 깐거에요 PC로 플스나 액박유저분들은 안되세요 으음 크 으으음 으這是 으아 으 Cou 야 너 잡으려다 나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나 어떻게 올라가니 다시? 올라가야겠다 이제 이업 하아 밑에 또 뭐가 있나 보네 아니 맵 다 돌아버리지 뭐 다 잡았어 다행힍 다행힍 다 잡았고 상자를 깍시다 이 상자 가는 거 꼭 가둬부어 같아 와 여기 다 깔끔하게 미니까 너무 보기 좋다 맵이 저 앞에 뭐가 한마리 있나본데 쟤 보스인가 보스다 아닌가 저팔기인가 뒤쪽엔 안먹은게 또 있는거 같은데 뒤쪽도 한번 갔다오지 뭐 길치라서 계속 맵 봐야돼 챙길거 다 챙기구요 아이 또 떨어졌네 젠장 오히려 좋아 채집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저팔기에게 가면 될 듯 이 맵 다 밀었어 아아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시발 아이 개새끼야 아씨 ㅅㅂ 그만! 아니 뭐 보스 같아 이 개새끼는 어 뭐야 뭐야 뭐 또 있어? 뭐야 뭐야 아니 뭔? 진짜 그만해라 아 미친놈들아 어 뭐야? 야 이 ㅅㅂ 아아 아아 페널티는 없어 목들이 다시 살아났다는게 ㅅ같은거지 안 먹은게 있으려나? 다 먹은거 같은데 한바퀴 삭 돌았잖아 그래 저거 저거만 먹으면 돼 이제 어? 얘들 다 잡은거로 나오네? 다시 안살아나네? 뭐지? 아아 뭐지? 흠 이제 저팔개한테 가면 되겠다 저팔개 이제 잡아야 될 보스가 6명 정도로 줄었다 나는 이런 소울류를 엔딩을 보고 나서 또 트라이를 하던데 다회차를 또 하던데 그사람들이 망령 아니야 망령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계속하지 이정도면 체집 많이 했지 아까 내가 죽은데가 여기였고 여기 다 훑어갔고 저 밑에 채집했나 어딜까요 부채살치 등심 얼마어치 사왔어? 5만원어치요 야 형 보스 잡은거 봤냐? 네 지렸지 못봤어요 야 이새끼야 그걸 못봤다고? 네 나 어디로 가야해 나 어디로 가야돼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여기잖아 다리가 여기쪽 가리라 여기잖아 슥 확대 나 여기 대가리잖아요 다리는 반대잖아요 아 뒷다리로? 아니 그 맵으로 한번 가봐봐요 놓일거에요 스윽 위로 올라오 스윽 위로 올라오 스윽 왜 그 확대를 하는거에요 왜? 왜 그러시는거에요? 스윽 보면은 좌선이 보일거란 말이죠 정확히는 어딘지 몰라요 잠깐잠깐 아니 그렇게까지 확대를 안해도 되요 이건 목은 먹었던거고 여기 없잖아요 여기 좌선이 있는거 맞아? 너가 있다 그랬잖아 여기 있다 그랬어요 잠깐잠깐 잠깐 잠깐 컨트롤을 그렇게 하시는거에요 내비게이션 띠띠띠띠띠띠 여기 뭐 여기 종이 있어야 돼 종이 없어졌네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원래 없네 없는건데 누가 구락간거 아냐? 뭐지 뭐해? 너는 3막 이거 했을거 아니야 기억이 안나요 여기에 좌선이 어딨어? 그니까 보스를 잡으면 좌선이 생겨요 가면 돼 어디로 가라고? 가서 찾아야죠 여기 없다고요 그러면 구라핑을 한거에요? 채팅창에 낚인거야? 아니요 저는 저기 해외 웹사이트에서 본거에요 해외 웹사이트? 전 제가 벗은지도 모르겠어요 보스 잡으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돼? 저팔기한테 가야되는거 아냐? 가운데 길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가운데 가운데만 따라가봐요 가운데 생겼을수도 있어 여기 위쪽에 아까 그 보스놨던데고 종이 없어져있는데 그치 좌선없어어 저..저.. 그렇지않네 중국어로 로켓이야 이거 싸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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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비 자선때문에 이렇게 된거잖아 지금 이제 보스 몇마리 잡았어? 몇마리 남았어? 하나.. 아니 일곱마리 남았는데요? 아니 아까 여덟마리에서 내가 두마리 잡았는데 뭔 일곱마리 일곱마리 왜 남아 보스가 많이 남았어요 보스가 많아 아직도? 아니 이게 뭣을거냐봐요 여기 봐봐요 이게 존나 맛있어 보이잖아요 등심이 부채 살치 부채 살치등심 부살등 잠깐만 뭐 먹지? 부살등 여기에 부채살 여기 등심 여기 살치 등심 살치 제일 부드러운게 뭐지 여러분들? 살치지 니 왼손에 든거 니 오른손에 든거 이거 이거 살치먹자 이게 아마 형이 제일 맛없다고 할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 근데 이거 마블링이 X떼가지고 사온거에요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 다 막 고기가 새까매져있더라구요 음 거북동상 이런 거주같은것들 몇년동안 묶여있었다니 고생이 참 많아 걱정하지마 부대 도착하면 반드시 사당부터 화장내줄게 이 개 동상이랑 뱀형제 원수를 갚아야지 동상이랑 뱀형제 원수를 갚아야지 와 진짜 되게 거대하다 몇개 долго 실패 gluc유를 근데ais살에ний 30분 까지 그렇습니다 ften 이러고 10분 forgけて stirred compromised survived intelligent 하몬 영능 꿀 풍요 뱀우 겨욥 겨욥 뱀 근데 될 예능 한 겨욥 cord 1% 그oug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무기 제조할 수 있나봐 전설 무기 맨 끝에 있는거 저거 이거? 공격력 108? 미친무기 아니야 이거? 저 만들려면 사막가야돼 비룡상 담금질에 뭐가 생겼습니다 기여할수 있는건 필요없는거 외방 열어보세요 아래쪽 먼저 갈거에요 좀 더 내려가면 여기 바닷가 있죠? 여기 보스 한마리 있거든요 여기 보스있어? 무협봉 지르긴 해 난 무협을 좋아하는사람도 아니지만 무협을 좋아하는사람도 아니지만 고기는 너무 저기 튀지않게 해라 고기는 엄청난다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이게 언리얼 엔진이 지르긴 해 바다그래픽이 그니까 나 진짜 그래픽이 너무 좋긴 하다 나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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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야glass demons 와 암마 뭐냐 얘 오오 뭐야 뭐야 이새끼 우와 뭐야 이새끼 오우 잡았다 개새끼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신선이 되기는 고소하고 이제 원숭이한테까지 놀림 다가다니 어차피 난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 않느냐 술국과 청년은 한 온단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겠군 이새끼 왜 아직도 애겠느냐 이 능근이 목숨이 칸들칸들 하지 않느냐 아파 아프다고 인사하기 했는데 뭐 없는데 아까 2박 2박 왼쪽 다리에 박스가 챙겨주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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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냄새 지린다 후추 좀 많이 넣어줘 맨 많이 넣었어요 맨 열어주고 확대 위로 올려봐봐요 요기 길이저 이겐 따라 쭉 들어가서 선자 먹을거에요 하으흥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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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네 쟤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팔기 너무 참았는데 잘했다 팔개야 고기 시그니도 고기 드시죠 일단 너 날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자 또 보스를 하나 잡았으니까 또 뭘 먹어야겠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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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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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두껍게 자른 거 아니야? 음 내가 뭐 로트와일러야? 음 음 음 야 너무 끄다 야 너무 끄다 야 왜 형 혼자 다 못 먹어 음 야 왜 형 혼자 다 못 먹어 음 음 음 너무 커 개 두꺼워 날개 써주면 질기지 인마 와우 와우 음 음 아 아 질겨 아 질겨 너무 두껍게 자라가지고 질겨 이놈아 근데 안쪽은 아마 거의 안 익었을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다 안쪽은 음 음 아이고 음 음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음 야 니가 와봐 너 니가 와봐봐 와우 야 너가 한번 먹어봐 더 잘게 잘라도 잘 수도 있었던데 야 이건 뭐 사자가 먹는 거야 이거 음 음 음 음 존나 오래 씹어야 돼 30분 씹어야 돼 그치 야 야 하나 더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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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하나 더 먹어 이거 먹어 뱉지 말고 음 너 너가 먹어봐 와 와 응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야 고기를 세상에 샵스테이크도 아니고 아 아 너무 크게 잘랐어 네 어우 응 삼켰다 고기를 김현지가 누구에요? 김현지가 누구야? 잠깐만 남은 생면치에 따르는? 금기를 좀 찍자 이제 금기를 좀 찍자 누구라도 좋다 그래 누구라도 좋으니까 다들 이곳이 서천불고기라고 하던데 요괴들만 가득할까요? 또 위험에 빠지겠다면 영웅님에게 도움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말 걸어? 옆에 강가 가서 술 먹어요 저 호수에 있는 술이 암호진 술 저 술? 저게 술이야? 술을 주시오 남겨 풍월 술 에어컨 하나 끄자 어우 춥다 이제 어 응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축지로 2막 와호사 땅끝으로 가세요 왜 술 저거 해야돼? 아니야 아니야 NPC마을 끌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왔다갔다 시킨 이 게임 와호사 땅굴? 아 겁나 왔다갔다 시켜 이 게임 이게 뭐 하는건데 NPC마을 아 이게 NPC들을 모아놓는 마을을 이렇게 뚫는 거야 네 보스는 또 언제 잡아? 나 보스 잡고 싶네 계속 보스 잡고 싶네 자꾸 전투하고 싶다 한 마리 한 마리 계속 잡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말거리 말거리 걸 줄 거예요 영웅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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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단약 자 가자 고해의 부간 용이라니? 무슨 용 말하는 거야? 형이 용 깨서 잡았잖아요 할매용 물까지 잡았잖아요 용 아 아 걔는 용이 아니지 도롱용이지 뱀장어 그렇지 짱어 짱어 어디있니? 오두막쥔 밑에 어 저기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네 가르칠 만한 녀석이로구나 이런 귀한걸 가지고 다녀 이 단약을 먹으면 보물 땅을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그림 속에 신경은 힘을 합쳐 만든 무릉도니니니 원숭이가 돌아왔으니 육정육값도 다시 모여야 하겠구나 글쩍 안을 이누 인오가 존많 빡세거든요 너 잡았어? 전 잡았어요 저 3번만에 잡게 했습니다 빡세다고? 네 응 왜 내 주위에 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세 번만에 잡았어요. 두 번만에 잡았어요. 이 지랄하지. 네. 싸대기 마렵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응 아니야. 이건 좀 빡세긴 해요. 미친놈이긴 해. 진짜? 황풍대성 보다 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굳이 안 잡아도 되게 굳이굳이긴 해요. 잡아 잡으면 편하게 돼요. 장신구라도 더 깰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을 연거네. 여기 마을 계속 족자리 있죠. 족자 받은 거. 적었으면 이리 올 수 있어요. 인마가 이제 소리병 업그레이드 해주는 놈. 다 여기 모여있어. 수관식이 승급했대. 대기. 새로 먹은 술 어디 갔노. 잠깐만요. 아니 빼봐 봐요 뒤로. 술을 껴야 되나 봐요. 방금 그거였어요. 방금 형이. 손자님. 능청시, 이능파일시, 슈징슨 여기 있네 담금주 술 맨 옆에 있잖아요 한 입 마실 때마다 현대 최대 생명 36% 회복 이동 속도 다수 증가 지리네 그리고 담금주 재료 3개 넣을 수 있어요 와 필요 없고 피해감면 그리고 방어력 뭐 이렇게 없어요 얘가 파는 거 좀 사봐봐요 왜 이렇게 없어 담금주 재료가 다른데 껴놔서 그런 거 아닐까? 상품 상품 이거 쓴 거 안 되네 밑에 저거 저거 재료잖아요 생명치 천천히 회복 좋은데요 이거 옆에 있거든요 아 번개죠 하나 뭐 낄 게 없노 파밍 하시죠 연장 끼시고 낄 게 없어 일단 기와술 이거 괜찮던데 바꾼 거예요 옆자리 끼어야 돼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이 술들은 다 안 쓰는 소리 그 다음 위에 이거 여기 등록하시고 옆에 핫업도 부추후 지편샤 부퀴여 지 최대 생명치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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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기간 이제 NPC가 모아놓은 마을을 갈 수 있으니까 나가기 하고 옆에 용가리 위에 있어요 집 위에 집 위에 올라가면 용가리 한 번 시야 두고 시야 심어 놓으면 까 제배를 하러 올 수가 있어 꺄 하하하하 희흐흐 샌자 워 등슝 뭐 시야 이루다 지니 파소이 츠디 랏후 종합의 완전 이 secure 싹 다 그러면 이젠 아 이 땅이야 2개밖에 없어 아니 난 뭘 뭘 아니 난 게임 열심히 했는데 뭐가 뭐밖에 없다 그러고 뭐밖에 없다 그러고 뭘 열심히 안 했는데 이 형 자꾸 뭐가 없대 나한테 쟀갔네 진짜 저는 받치니까 7개 8개 그니까 미친놈아! 그 ㅅㅂ! 그.. 내 나한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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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한테 가요 이놈한테 미친네 랍킹의 황제 이놈 얘들한테 이제 장비 업그를 할 수 있어요 장비 승급 그래 걸려 히힛힛힛힛힛 얘들아 승급 이제 형이요 원하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보이죠? 방어로 존나 올라가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개요일 때 존나 업그레이드 달리면서 술 마실 수 있고 뚝배기는 지금 형 저거 세트 효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지금 그다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한테 이제 인사하기 인사하기 현화 쇼티 질환 라이란 도전하기 이새끼야 도전하기 도달하라 소양도 헛 150틀 예상합니다 뭐야 나 튕겼어 예? 게임 튕겼어 150틀을 예상한다고? 지랄을 한다 진짜 아휴 생각보다 내가 빨리 깬거지 얘 잡으면 끝나는거 아냐? 뭔 소리세요? 얘 잡고 또 뭐뭐 해야돼 여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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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일곱마리 여덟마리에서 안 떨어지는데 몇마리를 잡았는데 내가 지금 벌써 말이 돼? 걔네들은 잔몹이에요 보스가 아니라 걔네들은 잔몹이라고? 네 아니 이 산막 이게 맞아 여러분들? 이게 잔몹 잡아놓고 보스 잡았다고 그래요 오막까지 갔다고? 대단한데? 근데 산막에서 금지술을 얻고 난 뒤부터는 좀 편해지겄네 게임이 금지술이 뭐야? 금단의 술뻔이네 나중에 어떻게 또 한번 아 그래픽 예술이다 근데 진짜 이 놈 한 5초에 보고 도전이 안되겠다 싶으면 안잡고 그냥 메인 진행하시면 아니? 형 지금 개만듯이 맞아요 칼은 다 만들었어 손이 근질근질하고 써볼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었다만 미리 말해드리지만 이 칼은 아주 날카로우고 무시무시하고 긁히거나 다쳐도 난 책임지지 않소 긁히거나 다쳐도 난 책임지지 않소 뭐야 뭐야 진거야 벌써? 어? 이게 이게 왜? 으윽 아니 시발 에? 이게 뭐야? 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미친놈이네 에? 귀신도 맞아 얘 아이 아 이거 오빠 개 같네 아이쌤 아이쌤 네? 아니 이게 아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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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무습다. 무습어 나중에 잡으러 와줄게 축지? 소서천 고해 부간 아 빨리 산막이나 밀자 산막이나 밀어 일단 히든 한 마리 잡고 가야 되거든요? 응 사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 해안가로 쭉 가시면 돼요 일단은 와 산막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지금 그건 작은 맵이에요 이 바람 더 큰 맵 나와요 산막 저거 산막 딱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잘못 무시하세요 그냥 일로 축구하라고? 일로 축구하라고? 응 저 끝에 끝하고 보이시죠? 불쌍네요 응 어? 저기 나무 그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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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저게, 저게 보스인가보네 무량박쥐 무량박쥐 와 달리면서 술 먹는거 너무 좋아 아이씨 개새끼야 내려와 아 뭐야 얘 아이씨 야 야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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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꼴 빼기싶네 어? 아이씨새끼야 좀 죽어! 개새끼가 대가리도 커가지고 어딜 그렇게 날아다녀 씨 씨발놈아 벅지잖아요 그래도 날아야죠 그건 맞아요 웅 어음 와 진짜 그래픽이 지린다 정치의 밴부장은 이미 윤회 되었으니 그만 부르셨걸요 거북무장과 밴부장에 이런 보증 유통을 받았더니 제2붓교수는 대형의 용추 제2붓교수의 가을 아홍에서 됐스 해양가가 눈물 떨어져있거든요 눈물도 지금 해양가? 응 저기 있다 저 거북이가 떨군 눈물 바로 거북 눈물이라고도 하지 담근주 한번 넣어보세요 그거 올림주 동작 찾는 거였나 아니 그 사장 가서 해야 돼 생명체가 최대치일시 술을 마시면 법력을 다소 회복합니다 음 술을 마실 필요가 없잖아 생명이 최대인데 병신템인데 피 채우는 거 대신 마라 채우는 뜻인데 아예 마사를 올려주는 술이 있으니까 그냥 끼지 말고 가시죠 음 병진템인데 병진템 약간 그 태양가 방향으로 자제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위로 가야 돼 병진템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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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이제 아직도 17마리 남았어? 대여섯마리 야 뭔이렇게 맵이 넓냐 게임이 오히려 좋아 근데 1막 2막에서 안 털었던데는 나중에 방송 안할때 가서 먹어도 돼 맞잖아 1차야 와 저팔기가 자꾸 싸울라그러네 저팔기가 성공몹이구나 상불 피우구요 어 좌선 좌선 지금 안된다? 좌선 지금 안된다? 좌선은 100시간 객 넘겠다 단순하게 보스만 잡고 하는게 아니라 모을거 모으고 그냥 맵도 싹다 돌아다니고 탐험 자체를 즐기면 엄청 오래할 수 있는 게임이야 풀탐이 얼마나 긴거야 어? 아까 헬창이네 중국어를 알아두면은 웬만한 음지사이트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음지사이트 들어갈만한게 뭐가있어? 야동말고 뭐가있어 음지사이트 들어갈만한게 뭐가있어? 야동말고 뭐가있어 야동말고 뭐가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화가나졌어 이거 맞을라그러나 어? 이이거 맞을라그러나 어? 이이거 맞을라그러나 어? 아까 그 꼬맹이다 에이 꼬맹이 또 어디서 주멸한 상성류야 씨 난 저 맞은편에 대분장을 보고있어 백국좀봐 이렇게나 커 나보다 뭐보다 몇배나 크다고 대불상? 어디다래 부상을 보지 못하니 마음속에 부처가 없어져길래 무시 부처라 없이 당연히 눈이 멀어 못보는거지 정남사장 인연은 어떻게 부처를 못받겠냐 에휴 눈앞에 살아있는 보살이나 무셔라 신심이 닿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생겨 부처가 나타나야지 도시주는 주위를 잘 살펴보고 예를 올리길 바래 참김끼불 자기라나 거짓이는 졸리나보다 사장만 보면 들어가고 부상 보면 예를 올리는거 되있으니고 난 평생 이런 혐의적인 거칠애가 제일 싫어서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산이 열리지 않고 진심을 다하면 자연히 생길 것이니 좌향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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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저기 대때지 어? 저거 나잖아 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 포트상입니다 포트상 여기 내가 왜 앉아있어? 이거 나잖아 여기에서 뒤로 벌리고 뒤로 벌리고 뒤로 벌리고 뒤로 벌리고 저거 먹고 원원 먹고 쭉 내려가서 길 따라가시면 돼요 흠 그 형 불상 보일때마다 인상은 해주고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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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얜 나 한데도 못 때렸어 나무아비탑을 관쌤 보살 왼쪽도 가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하오 하오 진짜 약하다 얘 덩치에 비해서 차가운 거 없나? 아, 너무 많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안 돼 아, 이 아기 때문에 죽어 이놈아 너 뭐어 비타불 관셈 보살 무슨 소리야 분명 그 작은 종수작을 부르는 게 있지 예를 올린 개불 그 동자승마루야 이제 어디 가야돼 응 아가코트 오케이 확인 아이 자꾸 연애한다 그러고 누구랑 사귄다 그러고 왜 그러냐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개 좀 시켜주련 아직 안걸었어 뭐 채집할래다가 아가코트야 아가코트야 에이 씨 페불뚜기 민머리 꼬맹이가 감히 날 누구나게 사방천지가 산인데 어디 길이 있다는 거야 저자는 해근이 있으나 넌 진심이 안 보여 진심이고 나 말이고 설마 사람 원래는 늙은 조기가 둔갑한 건 아니겠지 이 새끼야 뭐야 이 돼지 새끼 뒤지고 싶니? 내가 말했지 수양이 아랫벌보다도 못하더니 부끄럽지도 않니? 그럼 기대 없으면 내가 직접 땅을 파서도 만들어내고 말겠어 너 먼저 가 산 꼭대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시발 어디로 가야 하니? 음 저팔기와 헤어졌네 아기 동작은 근데 개귀엽게 생겼네 진짜 올해 고티가 맞아 이 게임은 너무 잘 만들어버렸어 중국 게임이 올해 게임 상을 수상하다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는 중국어게 다시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욕할 줄이나 알고 중국 깎아내릴 줄이나 알지 세상에 이런 미친 게임을 만들어낼 줄이야 조금 자랑스럽게 돼 왜냐하면 동아시아권으로써 이런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게 미쳤다 진짜 잘 만들었다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일단 소울 좀 먹고 이 안에서 싸워나 설마? 졸라 재밌겠구만 이 안에서 설마 싸우나? 오오 그래픽 봐 졸나 모험하는 듯한 느낌 들거 아니야 맞지? 캬 맵 디자인 텍스처 뭐 빠질게 없어 그냥 최저카 조금 안된거랑 투명벽 있고 이런거만 조금 저기하면 완벽한 게임이 아니야 이거? 흠 흠 흠 흠 사람이 엄청 갈려나갔겠지 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요게 원숭이가 하나 죽더니 네놈 얼굴 가족을 벗겨내 나도 천명자나 되어봐야겠다 흐흐흐흐흐흐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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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게 패버려 얘들아 어? 아 이게 왜 안 피해져? 와 이 새끼... 어 이 새끼... 아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만하라 이 새끼... 그나마... 바로 앞에서 리스폰드해서 다행이다. 너 내가 죽인다. 내가... 이 새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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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라... 초글라 날래네... 개새끼가... 그 새끼야... 그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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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새끼야... 그 새끼... 그 새끼... 아 이게 뭐야? 여기 타겟팅 왜 안되있어? 끝난거야? 도망갔어요 뒤에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떨어질 수 템 넣어야지 도망갔네 네 도망간거임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정렬 키스프 아 진짜 나 얘 뒤져 또 있어 너였냐? 됐어 됐어 자 스킬 좀 찍자 봉수로 뭐 더 이상 갈고 닦을 게 없다 뭐야 너 또 여긴 또 어디야? 돌아서 내려온 건가? 열폐? 길을 방금 박스 먹었죠? 길 따라가봐 그래 맞아 이게 맞아 길을 방금 박스 길을 방금 박스 길을 방금 박스 으악 으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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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도 잡아버려야겠다 그냥 뭐야 잡은거네 저쪽은 뭐 없었나 어 먹었어 먹었어 다 잡았으니까 먹고 가면 되지 아이고 가는길이 너무 험하고 여정이 너무 길다 불량조절 실패할것같은데 목 잘난 아저씨 기타연주 그 아저씨는 저기 2막에 나오는게 다야 야 얘는 너는 친구들 싸울 때 뭐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드리고 있었어 미래구슬 장신군 이거 좋아해요 지금 낄까? 네 미래구슬 좋아해요 적 명중 횟수가 충분하면 다음번 치명적 피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 알아서 오토 회피? 오토 회피? 오토 회피? 아 무적 어? 어? 아 아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h ma bors 으흐흐흐 europ 이번엔 도그야? 우와 이 새끼 존나 빠르다 와 인마 와 인마 내가 몇 피? 얼마나 깎았지? 피를? 거의 다 깎았어요 거의 다 깎았어? 와 세다 세 그니까 저 앞에다 조를 배치해둔 이유를 알았어 저기서 다 쓰고 가라 이거야 법력을 그래야 전마 잡을 때 좀 빡세니까 맞잖아 맞잖아 한번에 깨면 500개 아이 지랄하네 미션을 걸어 그러지 말고 인마 너같이 하도 주둥이만 타온 놈들 때문에 미션이 생긴거야 미션제도가 걸라그러면 또 못걸죠 어케 걸어 형 어? 진짜 걸거 같은데? 미션 도전 있잖아 미션 도전 człowie 그거를 못찾는다고? 의심이 되는데 트롤의 냄새가 난다 너 핵 아 이거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와 빠르다 빨라 아 미친놈같이 빠르다 슬픈 어 으 으 으 으 아, 안 먹겠어 아, 이 샤발놈 야, 조, 패버려 뒤지게 패버려 와, 이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아, 이 새끼가 아, 마우스가 안 되니? 마우스가 안 움직여 도전 미션 나왔는데 라이프야 뭐하냐 너는 여기저는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형 짜증나게 좀 하지마 제가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짜증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해 이해가 그래 어이 뭐해 깜빡깜빡 그래 깜빡깜빡 그래 깜빡깜빡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방금 이쪽 마우스랑 다르게 움직였어 미션 뭐야 미션 내용 30분 안에 깨면 200개 30분 안에 깨면 200개 오케이 레츠고 몇 분이야 24분 오케이 레츠고 후 후 해보자 4시 안에 깨면 되는 거야 아니 54분 4분 아 씨바 진짜 미친 새끼 아닌가 얘 왜 돌아버린 거냐고 아 아이 씨발 뭐야 개 병식 어우 pé групп 오 깜짝 가자 옷을 갈아입을까? 이게 냉기저항 맞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아니야 아니야 너 문제야 이거는 너 문제야 너가 길안내 이상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챙기 것도 못 챙겨서 너 때문이지 이게 아니야 아니야 네가 길안내 이상하게 해서 그래 길안내 이상하게 해서 그래 네가 길안내 이상하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랜 짠짠짠 호 이상했어요 아 시발놈 그만해 시발새끼야 시발 아 초록 아 아 시장새끼 아우 씨 아니 이 시발 저 미친놈인가 쟤 야잇 불백 시발로만 야 너 아니 개새끼야 아이 시발 변신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휴 왜 안 럭 자비 자비 기름 자비 자비 저 미친새끼네 이거 시발 지치지를 않네 아 짜증나 슬라이더님 도전 미션 결코 3개 감사드립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300개 이건 다른 미션인가 아니면 똑같은 미션인가 확인해보겠습니다 5시까지 3막 막고 이건 안준마 안되요? 아니 뭐야 기기쉽다고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전략이다 오호호호 개같이 패버려 아 이렇게 깨는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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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좌선 끝 길 따라 쭉 가면 되나? 아아 극락의 골짜기 아아 ㅋㅋㅋㅋㅋ 어디로 가요? 바로 왼쪽에 영우있거든요 영우 말고 안돼요 그럼 또 보셨냐? 어? 유톤 들어가세요 유톤이라고 그랬어요 안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유톤을 구입하는게 아니요 반대차로로 가야죠 빡고 치세요 감사하긴 도전 미션 별풍선 빛게 감사합니다 저희 좌회전 행님 미션 클라시라면 일단 막보로 달리셔야 할텐데 4시 55분에 갈게요 막보면 30분 욕참게요 실패는 웃겼네요 5시 5 쾌회전 4시 5 4시 5 5시 5 5 5 소주 6 우와 뭐야 뭔 미친 으흠! 와...뭔딜이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고락지 클리어. 깨고락지 클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까불어. 오우. 저 앞은 또 뭐야 끄지라 사장 찢으시고 이상한 책 도망가지고 사장 찢으세요 방금 위에 찾아왔던 그 위로 올라가세요 보습니다 보스라고? 네 형이 보고 있는 방향이 열두점으로 올라가는데요 글렁은 글렁하면 느립니다 안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니까 빠릅니다 어차피 발산이 더 빨라요 고생이 눕는데 이놈이 보스인가 보구만 이놈이 보스인가 보구만 이놈이 보스인가 보구만 멈추리 잘 죽어 잘 죽어 불능아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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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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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이래 이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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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이지 예이 씨X놈 예이 씨X놈 예스 이루어주가 이루어엉 모르랑 신경 와 미친 그만해 그만 그만 으 으 으 으 으 와 너무 아프다 씨바 새끼야 제발 제발 아 아 야 불장 개새끼야 아 어지러워 아 욕하기 미션은 실패 어 어 완전 900 울릉이다 욕하기 미션은 실패했구나 형은 왜 기다렸다가 그냥 찔렸으면 잡았을텐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요 욕하기 미션은 실패 이 ㄷㄷ ㅋㅋ 4 5 6 6 6 7 10 14 오호 미션 실패 너무 급해 패턴 다 쓰고 나서 딜 사임 주는데 아 좀 미션 실패 가만히 사이씨 아유 500개 어떤 미션인가요 마지막 1코 마지막 코입니다 집중하세요 아 아 개새끼야 아 아이 뭐 우유 어떻게 컸 Jos 요 이거 나 promptly 뭘 니 저 물 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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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지손 씨밸 씹혔어 저 씨빨련 폭취면 죽는다 이제 죽어! ㅅㅂ 놈아! 미션 성공! 500개 김호 띠띠구리 뱅빙 김호 찌찌구리 뱅빙 김호 띠띠구리 김호 싹스바로 뱅빙 아... 굴룡임 살았으니까 굴룡임 쓸 수가 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 내려가가지고 신단에서 시작했던 곳으로 갑시다 어디 가시나요? 이제 보스 이제 보스 얼마 남았어? 한 5마리 남았어 아니 5마리 남았다고? 아니 이놈의 보스는 왜 이렇게 무한증식해? 오해전 처음에도 보스 8마리라 그랬다고 네 3마리 잡았더니 8마리 2마리 더 잡았더니 또 8마리 남았다 담보비잖아요 보스 아니잖아요 뭔 보스에요 저게 담보비고 아...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알았으면 2회 차에 나눠서 했어 축지 축지 소서천 맥아래 급락의 골짜기에서 회락에 숙소 오케이 회락에 숙소 김호 찌기찌구리 빙빙 김호 싹스 바르 빙빙 김호 띠띠띠구리 빙빙 김호 삐삐구리 빙빙 메미게이션 갑니다 좌회전 사이로스 갑니다 좌회전 들어갑니다 우회전 들어갑니다 쭉 갑니다 쭉 잠을 잡지 마요 쭉 가요 내실낭낭합니다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쭉 갑니다 오른쪽 오른쪽 쭉 갑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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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재단이 있거든요 화빵불 왜 이렇게 화면을 회색 돌려요 저게 화면을 터뜨려 그냥 지키세요 그냥 지키세요 저게 화면을 터뜨려 있잖아 이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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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목마다 옮기하지 마봐요. NPC 많이 걸었던데? 나가게 나가게. 맞고 잡아봐요. 오른쪽 보면서 잡아봐요. 오른쪽에 NPC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 뒤에. 약간 왼쪽. 없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또 다시 가서 말 걸어야 돼요? 어디 가서? 다시 재단으로 가요. 이게 왜 없냐? 제대로 말을 안 걸었구만. 한번만 알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계속 걸어야 돼요. 똑같은 말 할 때까지. 죽지 죽지. 어딘지 알 것 같죠?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고해 북한. 또 있잖아. 이미 NPC 방금. 삭 깎인 거. 아니 아직도 보스가 어떤 말이 남았다는 건 좀 상당한데 진짜. 하나 둘 셋 넷. 그 중엔 잡몹도 포함돼 있어요. 방금 형이 잡은 불능도 잡몹이에요. 뒤집. 좌회전. 직진 직진. 좌회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우회전. 우회전. 올라갑니다. 여기로. 여기로? 산막은 맵이 엄청 강하다. 지금 제 뇌에 맵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형 맵 외우려면 1년 해야 돼. 형이 아까 말을 제대로 안 걸었어. 한번밖에 안 걸었잖아. 응. 응. 됐잖아. 응. 자. 이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걸어봅시다. 오케이. 갑시다. 그만 그만. 이거 포탈. 포탈 쏴야죠. 꺼지라고. 포탈 쏴야죠. 아까 그 여우한테 말 거는 거 걔도 한번밖에 내 말 안 걸었거든? 여우는 상관없어요. 여우는. 족차 받았잖아요. 여우 변신하는 거 안 받았어요? 응. 여우 변신한 게 뭔데? 인벤저로 봐봐요. 핵락. 흥락. 흥락. 핵락. 한번 더 걸어야 되네. 말. 말 엄청 걸어야 되네. 여우 족차가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못 받은 거야 결국은? 결국은. 말 걸고. 축지 축지. 아. 금방이야. 발 앞에 있어가지고. 왜? 금락의 골짜기. 네. 헤락의 수입니다. 헤락의 수. 아이 정말. 형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말 걸라며. 말을 제대로 걸려고 그러지. 형이 말을 제대로 안 걸었잖아요. 차 516 어제 다 갈았어. 저기 저기 시체에 있는데. 아니 보통 이런 거 하라면은 좀 저 같은 말 나올 때까지 말을 계속 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이거 뭐 어떻게 해. 어떻게 알아. 거세요. 뜨잖아요 이렇게. 됐어. 와 이런 걸 또 안 하고 갔어. 감사하게 님 부전 미션. 별풍선 100개. 10개. 여기서 어떻게.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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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꾸. 다시 좀 친다 넘어가세요. 제 여배트 합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발 들어가는 말 안하게 한 시간. 아니 그 미션 시발 어떻게 해요 시발. 시발. 아니 어디 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 이걸 시발 미션이라고거나. 변신 풀고 변신 풀고. 제 여배트 합숙으로. 죽지. 진짜 분량이 상당하다. 이런 거 다 같이 밀면서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 진짜 재밌지. 근데 나는 나는 이제. 게임이 뭐야. 게임은. 피로할 때 하는 게 아니야. 나 사실 지금 좀 피로해졌어. 이러고 형. 2회차 때는. 나의 집중력은 5시간이야. 5시간. 근데 지금 몇 시간을 하고 있니. 한골 피우기. 한골 피우기. 법술 정비. 수행. 법술 정비. 법술 정비. 정지술을 변경. 정지술 왼쪽에 있습니다. 변경하시고. 안식술 변경하시고. 돌아가기. 아까 mpc 있는데. 제가 가라고 했죠. 우양 우. 우양 우. 오케이. 글로 가세요. 어 여기. 저기 나무 뒤에. 춥다잖아요. 춤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춥다잖아요. 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불을 펴주면은. 음. 말 좋나 그래요. 얘도 보스야? 아니. 아 불이다 불. 명심은 정말 신통한 방법이 있군요. 하마터면 이 설산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 아유 따뜻해라. 아유. 아유. 제작지원 여기 또 있어 보스가 인삼왕이네 3 1 2 2 2 2 2 공격은 어 뭐야 애기들 소환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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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법무일국을 컴퓨트 지고 벤직프라이트 벤직프라이트 석탑 뒤에 무슨 소리냐고 꼴려는 법력이 차는 술이에요 아주 좋다 석탑 뒤에 벌써 기를 드신거에요 지금? 나 지금 집중력이 바닥났어 이거 2회차에 걸쳐서 하자 못하겠다 그럼 막보 한 마리만 잡고 가시죠 금지술 보수까지 잡고 가면 되겠다 술 드시고 아니 나는 방송 한 번에 한 막을 믿는게 불가능한가봐 형 외계인이잖아요 보통 사람도 힘들어 보통 사람도 6시간 힘들어 개소리 하지마 진짜로 저기로 가시고요 옷을 바꿔 입어야 할 것 같은데 옷 안 바꿔 입어 옷 갈아입죠 아세요 누가 이상한 말 아시는 저 저 풀때기 옷이라서 안 입었대요 저 저 풀때기 옷이라서 안 입었대요 거기가 아니죠 그렇지 거기죠 좌이저 오케이 여기까지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3막 한 번에 깨려고 그랬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 게임이 졸라 어려운 게임이었네 보스 몇 마리 남았니 이거 한 마리 둘 셋 넷 길은 여섯 여섯 마리 한거 같은데요 여섯 마리 나머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아 아 방송을 저희가 7시에 켰나요? 어 7시 반이 켰죠 어 8시라고 쳐 8시 반부터라고 치면 어 지금 거의 뭐 4시간 다 됐으니까 10시 8시간 했지 8시간 형 외계인 맞아요 왜 외계인이야 8시간 지났는데 아직 여기 있잖아 형 외계인 아 너무 넓어서 문제야 형 플레이 타입 보세요 저 이제 5막 이제 시작하는데 저 플레이 타임이라 저보다 저보다 많잖아요 형이 형 외계인 맞아요 아니 검은신 나오고 나 24시간 했어 저 몇시간 했는지 보세요 랄프? 오른쪽에 있잖아요 최근 플레이 했습니다 21시간 했네 그러니까요 나보다 3시간 덜 했는데 지금 사막 가있다고? 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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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고? 사막 깼어? 사막 맞고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너 다 잡고 한 거 아니잖아 싹 다 잡고 싹 다 밀면서 봤어요 얘기는 에이 넘긴 거 있다메 네? 넘긴 게 있다메 뭐 인호요? 어 인호 넘겼다가 뒤에 잡았죠 그럼 다 잡은 거야 지금? 네 버린 거 없이? 네 남긴 거 없이? 싹 다 문표가 안 떠 있어요 거기 밥알 하나하나 싹 다 챙겨 먹었다고? 그렇죠 저도 그거 넘기면은 못 참아요 닥쳐! 이로써 이제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는 닥쳐! 이렇게 몸으로서 입증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내에 오공 산막 깨도록 하겠습니다 행행저도 지금 스무 시간째인데 오막 맞고입니다 키키키요 싹 다 잡고 왔어요 키키키요 이번 주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나우티카도 해야되는데 아 이번 주 그냥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 방송할게요 문은 벌써 이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캠 방송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여러분들 어우 졸라 빡세다 게임 어떻게 어렵니 아우 힘들다 힘들어